자 갑시다 어디보다 우리가 이쪽 대륙을 가기로 했죠 이 초록색이 뭐지? 어디 잠깐 어디 찍었는데 지상화 그치 저쪽에 지상화가 있었죠 어 지상화를 찾으러 가기로 했어 깜빡할 뻔 물을 켜야겠네 뒤에가 오른쪽이야 어딨지? 초록색 발견 저쪽인데 초록색 발견 그리고 다리를 건너서 가자 가겠습니다 잠깐만 사과다 사과 와 여기 사과 진짜 많다 사과 짱많아 애꿎은 나무를 뱀게 좀 마음에 걸리지만 좀 마음에 걸리지만 일단 지상화 쪽으로 가보죠 근데 순서대로 스토리를 다 그거 한 사람은 없는 것 같긴 해 용의의 눈물 받으면요 용의의 눈물 받으면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이면 순서대로 스토리 진행을 한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애 나중에 한꺼번에 보라고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음 저거 뭐야? 저게 뭐지? 저거 뭐야? 저 이상한 보라색을 내뿜는 애는 뭐지? 궁금하면 가보자 가봐야지 쟤 뭐야? 약간 라플레시아 같은 느낌인가? 엄청난 악취를 풍기는 꽃 같은 거 아니야? 막 독가스 뿜어내는 거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래도 대륙으로 가는 방향은 맞네 대륙으로 가는 방향은 맞네 오! 오우씨 여기 탐험하다가 저거 맞을 확률이 몇이나 될까? 그 와중에 왼쪽에는 사당이 있네 오! 마구깐이다! 아이 가는 길이잖아요 아이 가는 길이잖습니까 옆길로 새긴 해도 저거 와 이거 뭐야? 어 이거 이어붙이면 내가 탈 수 있나? 어 이거 청사진 아아이 마구깐이다 마구깐 포인트 쌓고 가자 아아이 아아 흠흠 특전 수령 가능? 흠흠 헉 아아 아아 특전 특전 존하우 유적? 존하우 유적? 존하우 유적을 가보라고? 잠깐만 여기서 뭐.. 뭐 말하라고? 어 특전이 뭔데? 흠흠 뒤쪽에서 뒤쪽에서 말하라며 어 여기도 여행객인가 어? 그 친구네 아까 저번에 길에서 만났던 옆쪽 책자요? 아 이거에요? 어? 어 잠깐만 못 읽었어 뭐지? 아 특전 견인 하네스? 아 저번에 저번에 말이 끌고 다녔던 이 포인트 더 모이면 마시님의 원단 하테노마을 염.. 염.. 염색샵에서 이렇게 날 부르는 거야? 인사하는 거야? 이곳은 대요정 시저님께서 보살피는 평원의 변두리 마곡관입니다 대요정이 누구야? 아이고 행운을 따른다고? 아 저거 방금 저거 자 저쪽에 계시는게 보이시나요? 시저님은 피리음색을 좋아하신다고 해요 피리분은 피리스가 연주할때는 가끔 샘물에서 얼굴을 비추셨는데 안타깝게도 천재지변 때 모습을 감추더니 쭉 저 상태네요 악단 사람들을 저기 데려가야 된다고? 악단? 그 트럼펫 불던 아저씨? 그 아저씨를 저기 데려가야 되나? 일단 가볼까? 일단 가볼께요 어.. 냄새.. 그.. 냄새나는 꽃같애 어.. 뭐지? 멋대로 다가오지 말아줄래? 어 뭐야? 안에 들어있는거야? 옷을 강화하는 축복을 노리는 몬스터 따위에겐 볼일 없거든 바깥세상은 도끼와 몬스터들 때문에 더러워졌지? 헤라 언니한테 들어서 알고있어 내가 좋아하는 피리음색처럼 신나는 소리가 세상에 울려퍼지지 않으면 안으면 밖으로 안 나갈거야 옷처럼 마곡강 근처에서 여행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그랬는데 적어도 악단이 연주하는 피리음색을 들으면 내 마음도 신나서 밖으로 나갈 욕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여기와서 연주할 일이 생기려나? 자 일단 지성화 지성화를 이 근처에서 봐서 내가 찍어두지 않았나? 근데 아까 점프할때는 못봤는데 알았어 아까 점프할때 못봐가지고 이 쪽 근처인데 절벽 뒤쪽이라고 했죠? 했다고요 제가? 절벽 뒤쪽 츄츄메의 사당 성을 지나서 뒤쪽에 있다고 그랬나? 그렇게 얘기했나요 제가? 흠흠 좋아 여기는 어떤 사당일까요? 말뚝의 인도? 아 설마 말뚝 박아서 공의 흐름을 바꿔야하나? 자 저 돌아가는거에 말뚝을 박아서 아하 일단 저거를 이거를 저쪽으로 옮겨야되는거 아닌가? 칸도 여기있고 말뚝이 저기 하나있고 아 내가 건너가려고 해야되는구나 내가 건너가는 용이군요 내려와 잠깐만 옆으로 어 맞추기 어려워 다시 내려와 말뚝이 안박아지 아 됐다 아 너무 가까운데? 일단 연결만 좀 하고 연결부터 하고 옮깁시다 아 이걸 바닥에 떨궈버렸네 아 아니 A눌르라고 왜 B를 눌러 150 A눌러야 그치 아 아 아니야 아니야 150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다시 됐다 뭐 내 머릿속에 있는 모습은 아니라도 건너갔다 야 100% 어 저거 두개 필요한거 아닌가? 아이씨 아니네 저기도 뭐가있나? 말뚝은 있고 아 저거 말뚝으로 바꾸는거다 이건 상관이 없구요 뭐 어디 상자가 있고 그렇진 않지? 보자 쭉 둘러보고 아 뒤를 안봤네 그치 어딘가에 보물상자가 있을 것 같애써 나무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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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치 좋아 고맙니다 구원 바꾸는중 가 자 얜 하 됐다 제 말뚝을 바꿔서 공이 이렇게 가서 아 저기로 어떻게 해야 되지? 저 동그라미 돌아가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런 덴 꽂을 수 있나? 아 꽂을 수 있네? 야 근데 좀 삐뚤어져도 되나 이거? 고정이 안 되네?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고정된다 점프를 해야지 점프를 그치? 점프라는 게 존재하잖니? 이걸 왜 떨어지니? 이거를 뭐야 여기서 조절이 안 돼? 이건 조절이 안 되는 건가? 잠깐만 여기선 되나?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 됐고 되네?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하면 이것만 돌아가나? 아 타이밍 용어 안 맞는데? 아 타이밍 용어 안 맞는데? 아 타이밍 용어 안 맞는데? 야 잠깐만 이거 멈추게 할 수 있나? 이건 고정을 시켜야겠다 이건 고정을 시켜야겠다 이거를 이거를 아 이거 돌아가는 거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지? 아 잠깐만요 아 밑에 그게 있구나 아 밑에 그게 있구나 내가 말뚝이 필요하거든? 내가 말뚝이 필요하거든? 내가 말뚝이 필요하거든? 속도를 어떻게 되지? 아 좀만 더 좀만 더 잠깐만 기울기를 기울기를 좀만 더 아아 아 아 아니야 거기 아니야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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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이 정도면 되나?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중간에 멈추면 되나 이거? 야! 저기까지 날아갈 수 있나? 야 거리가 안 닿는데? 아냐 저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내려가서 내려가서 옮겨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근데 저기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가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돌아가지? 중요한 건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중요한 건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고 죽어도 죽어도 야 왜 안 내려오냐 야 왜 안 내려오냐 내려와 내려와 다리가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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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기 아 잠깐만 여기 혹시 붙을 수 있나? 아 여기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떡하지 여기서 어떻게 가지 야 어떡하지 어떻게 돌아가지 아 이거 위로 뚫을 수 없을텐데 뚫을 수 있는 데가 있나 아 여 위로 올라가 살짝 되나 아 아 여기서 나오네 저거를 받고 말투 돌아간 아 대충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 아까처럼 올라타봐 날아서 못갈걸요 거리가 안돼서 이 위에서 가면 모를까 이 위에서 가볼까 위에서 가지나 저기까지 가질 것 같은데 오 잠깐만 괜찮아요 여러분 사당 나가면 피가 풀피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모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다섯 개 다 됐죠 자 오프 하나 생성됐고 대충 근처라고 찍어놓긴 했었는데 이 절벽 위인가 안녕 코르그 너 또 친구 잃어버렸니 아이고 음 그렇구나 친구가 저기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기구도 없는데 열기구 같은 게 열기구 재료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어 저건 뭐지 이건 뭐야 이런 사과 위험한데 저렇게 받쳐져 있는 사과 제물로 받쳐져 있는 사과 먹어도 되나 마구깐 아까 그 마구깐 저건 자동차잖아 저비 어떻게 가지 재료 같은 것 중에서 그거 너 여기 있었구나 젠틀맨 뭐지 무슨 경험 이 앞에 유적이 떨어진 삼거리 부분에서 여성이 말을 걸어오더군 그분께서 위험해요 그분의 신분을 밝힐 수 없지만 도와주세요 설마 여자가 달리기가 엄청 빠른가 봐 파트너 젤다? 설마 젤다에 관한 건가 내 머리를 빤히 쳐다보던데 링크랑 비슷하게 링크랑 비슷하게 생겨서 쳐다봤나 근데 메인은 아니네 저 코러그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너 친구는 어떻게 갔는지 얘기해줄 수 없니? 네 친구가 어떻게 갔는지를 말해주면 같은 방식으로 갈 수 있잖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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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두 개는 뭐지? 하염 열매 들고 가기에는 좋아 야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걸 쓴다 분명히 재료가 있을텐데 내 재료를 써야되나? 선풍기 아 선풍기로 날 수 있으려나? 두 개를 일단 꺼내고 아 여기다 두고 제발 됐으면 좋겠는데 좀 평평한 곳에서 평평한 곳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요 위에서 나는게 낫겠다 아 저리 비켜 이대로 올라가면 되겠지? 이대로 올라가면 되겠죠? 자 나랑 중심 맞추게 넌 여기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을테인가 아 아 아 네 개 있어야 되나? 아 좀 아까운데 에 파밍 이야기는 아까워 하지 말자 고속 꼭 까고 거기서 뽑으면 되니까 이렇게 다시 꺼내고 시골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이만큼을 투자하다니 아 이렇게 바깥으로 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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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를 그냥 평평한데다 두고 하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하니 그렇지? 여기다 두고 하면 되는걸 바보같이 아니 잠깐만 코르그 너 나와봐 코르그 나와봐 코르그 나와봐 코르그 나와봐 아이쒸 뭐야 이나모 아 내가 방금 뭘 아 이거 해놨구나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 있어봐 그렇지 너만 너만 좀 바깥으로 아 너무 나왔는데 균형이 안 맞아 아 이거 안으로 이게 또 안으로 안들어가네 복잡하구만 좋았어 자 제발 안정적으로 날아가라 어디에 타도 상관없다 이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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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녀석들만으로는 쉽지 않은 것인가 아 이거 참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 정도면 저렇게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으면 걸어가면 진작에 도착했겠네 어 그래서 저 친구는 널 왜 버린 건데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니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우리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잖아 아 근데 이게 무게 중심이 이게 정면이 아니라 바람 때문인가 그거 그거 때문인 건지 뒤쪽으로 기울어지던데 아이고 아이고 이제 무거워서 날지도 못해 날아보자 한번 아니야 비우고 있으니까 봉달린 검 왜 자꾸 저쪽으로 날아가냔 말이야 왜 자꾸 왜 절로 날아가냐고 이 멍청아 야 그냥 기다려봐 절벽으로 올라가야 된다 했지 길이 없나 길이 없네 진짜 완전 벽 타고 올라가야 되는구나 날아서 가는 방법은 있는데 아 이거 그냥 비행기 꺼낼걸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이거 너무 아깝다 밑에가 좀 더 무거운가봐요 중심이 안 맞는 거 보면 진짜 완전 가운데 하나 해볼까 아깝다 나와봐 이런식이면 괜찮으려나? 4개짜리로 날아보는거야 오세요 아뇨 기다려봐요 어 잠깐만 어 잠깐 여기 붙어봐 가자 우리의 승강장으로 가자 아니아니아니 기다려봐 이거 옮기려고 이렇게 해놓은거라서 잠시만요 아 이거 밑에 부시면 다 떨어지겠지 그렇지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одち까지 갔어 타 탁 타 4 하자 가운데 즉 중심 맞출 수 있는 가운데 면 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바람이 세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오오오오오 아 알겠다 알겠다 아이고 내가 중심 잡기 너무 어려운데 어디갔어 어 중심 잡기 어려운데 야 너 어디까지 가 예? 에? 아이고 아니 아니 이거 왜 여기 연결되는 거야 아휴 저게 돌이라서 무거워서 그럴지도 몰라 가운데 가운데 그렇지 너라면 날개처럼 방향 유지가 될지도 몰라 이리와 아 아 거참 오 빨간 달 뜬다 아 빨간 달 뜰 때 됐다 아이고 죽였던 애들이 다시 살아났어 자 끝나고 제발 이번엔 됐으면 좋겠다 뭐야 왜 나보고 도망가 아저씨 왜 저보고 도망을 가시죠 그러니까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떻게 올라간 건데 이게 지금 기울어져 있어서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평평한 데서 날면 일자로 올라갈 것 같은데 밑에서 올라가볼까 이러면 배터리 낭비 될 것 같은데 아 바닥이 안 뚫려있지 아 바보 아 바보 바보 아 맞다 이건 바닥이 안 뚫려있지 아 아 바보 바보 아 나 올라탈 수 있어요 난 올라탈 수 있어 좋았어 아 과연 일단 테스트 히 어 히 히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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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과 이정도면 그냥 걸어서 올라가지 않을래 으 으 으 으 도대체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야하는 이유가 뭐야 아 근데 저 열매는 중요하니까 올라가는 다른 길이 존재하나 꼭 가끔씩 뒤통수 때리던데 가끔씩 뒤통수 때리는 경우가 있어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등고선이 여기가 제일 가파르고 으 으 으 아 이쪽도 막 가파란데 그나마 이쪽이야 근데 여기가 으 으 여기 등고선이 여기 어떻게 절벽이야 이 지역이 다 지대가 아 으 으 으 으 저 위에서 어떤 지대가 저쪽이 더 높은가 으 으 하여튼 착지만 하면 되니까 어디있어 벽에 붙으려 올라갈 수 있으려나 아 저 4개짜리는 아깝지만 야 가자 올라갈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들고 올라갈 가파른기 그 뭐 완만한 길이 없어 다 절벽이 저 친구를 내 몸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아 돌 아니면 철사 철일걸요 돌이 아니라 돌이 아니라 철일 철일건데 있어봐 아휴 정말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고 내려오자 그게 맞겠다 아 그래 차라리 위에가서 어떤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보고 여기서 한번 쉴 수 있다 아니네 이쪽 이쪽 돌 틈에서 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네 여기도 다 미끄러지네 그냥 올라가야겠다 최대한 짧은 사거리로 올라가 봐야지 지도상은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채워 됐어 이 정도 채웠으면 됐어 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까비 완전 조금 완전 조금 아 진짜 완전 조금 남았네 아 욕심부렸다 알았어 제가 욕심부렸어요 욕심부리지마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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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뛰는게 나았어요 아 안 뛰는게 나았어 아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중간에 채우려고 욕심부르지 말고 그냥 올라가자 중간에 채우려고 욕심부르지 말고 그냥 올라가자 아 솔직히 오늘 퀘스트만 한다고 하긴 했지만 저 코룩의 열매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인벤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인벤도 늘리려면 이건 진짜 필수라서 어 자 보자 어 뭐야 아 없어졌어 보자 아 아 넌 친구를 어떻게 버리고 올라올 수가 있니 나쁜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 이런데 올라오려면 친구랑 같이 와야지 대체 대체 친구가 너한테 가고 싶다잖아 비행기로 만드는게 나았으려다 이거 봐 진짜 완전 다 절벽이잖아 아니요 절벽이에요 돌이에요 돌 뭐 말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뭘 물어보는 거예요?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돌이에요 거봐 여기 다 절벽이잖아 어떻게 오지? 저 정도면 친구가 위에서 로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 내 옆에 떨어진 게 아니라 시간 역행을 뭐하러 해? 저거랑 붙여서 올라가서 날아가라고요? 거리가 너무 멀지 않아요? 어디서 어디 떨어지는지를 모르는데 일단 날아가는 거를 그 돌이랑 어떻게 연결돼요? 비행기를 연결시켜서 나중에 올라가다가 떨어뜨리라는 건가? 나 진짜 어떻게 올라오냐 여길 쟤를 어떻게 데리고 오지? 이거 활용해야되나?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되고 보자 아 저기서 비행기를 탄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 아 나 내 비행기 안 꺼내려고 했는데 어 어 내 기여 아 내 내 날 내 선풍기 아 안했어 선풍기 올라갔다 오니까 선풍기가 없어졌어 아니 어쩐지 얘가 제자리에 있더라 아 하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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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올게 지금은 널 상대할 시간이 없다 지상화 어디 갔지? 초록색 어디 갔어? 으응 으응 이 근처에 있던 초록색 어디 갔지? 아 일단 위에 올라가서 저기서 그걸 찾아볼까? 지상화를 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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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다시 올라가 볼게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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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헤매는 시간도 날씨도 안좋고 되는 일도 없고 어쩐지 자꾸 미끄러진다 했네요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그냥 그냥 모닥불 없나? 에룩 냄비 뚜껑? 별게 다 있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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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건 없네 으응 으응 소문이 사실일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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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당나귀 아니야 하나는 겔드 캐니언에 마곡간에 있던 아이들인데 기후가 변해서 극심한 더위나 추위는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이렇게 말아서 돌 맡아서 돌보고 있다네 뼈만 남은 말 북쪽으로 가면 나오는 사딘공원 예터에 말조각상 살아있는 동안에 꼭 만나보시구만 흠 흠 흠 흠 흠 흠 아이고 하루 언제 지나지? 2시 35분인데 잠자는 거 극혐인데 잠자는 거 돈 내야 되니까 모닥불을 피울까요? 그냥 아까 지상화가 어느 부근이었죠? 어 여기 지나서 한 여기 부분 요 위에였나? 이 부분 벽 쪽이었던 거 같은데 갑자기 사라졌어 초록색으로 찍어둔 게 아까 잘못 만져서 없어졌나봐요 아예 한 이쪽 근처였던 거 같은데 일단 대충 찍어두고 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건 지금 비와서 할 수 없으니까 달려가야겠다 저쪽 지도 쪽으로 그냥 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서 전망대에 또 가긴 가야죠 저 원래 대륙 가야하는 대륙 전망대도 필요해서 아 그냥 전망대에서 날아갈까요? 다시 여기 전망대에서 다시 날아가자 여기 전망대에서 다시 날아가자 그게 더 빠르겠네 그게 더 빠르겠네 움직여지는 거 지도 잘 만들었다 가야 가자 저쪽 부근이었는데 저쪽 부근이었는데 아냐 일단 구름 일단 구름 밑으로 내려가서 보자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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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는데요? 그쵸? 가볍게 뭐 이펜 나로 모르겠다 일단 갑시다 대타 콜오그 열배를 얻을 수 있는 대타가 여기에 아 진짜 무기를 바꿔야겠어 아니야 무기를 바꿔야해 됐다 열매 줘 열매 됐다 내가 지금 열매가 필요하거든 열매가 많이 필요해서 이쪽 대륙에 지상화를 안 봤단 말이지 분명히 있을텐데 잠깐만 여기서 한번 볼게요 분명히 있는데 지상화를 봐야 에피소드를 알기 때문에 오른쪽 제가 바라본 방향은 아마 다 그거일텐데 제가 가지 않았던 곳일텐데요 다시 볼게요 돌아왔어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 저렇게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을까 저쪽 부분이야 저쪽 저쪽 잠깐만 저거 아 잠깐만 내려가 내려가서 아 이제 또 이쪽 아 맞다 저거다 아 아 아 아 저거 다 저거다 저쪽이 있는거 진짜 멀다 저쪽 언덕에 있어 완전 멀다 동굴이 근처에 있는데? 저 친구가 가는곳이 동굴이에요 마요이 잡아야지 어 깜짝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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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 자식 너 불의 맛좀 봐라 불의 맛을 보아라 이 자식 이게 그냥 거미인줄 알아? 어 함부로 그렇게 어 이거 뭐지 여기 뭐야 뭐야 이거 여행자의 활 대신 쓸 수 있는거 찾았다 위에는 뭐 없지? 위에는 뭐 없지? 도깨비처럼 생겼던데 원숭이가 아니라 어? 저기에 버섯이? 지하에서 많이 썼다보니까 나름 귀하네요 이 조명꽃 씨앗이 기회로 rer 드레이들 한 번쩍 박스 도깨비 됐어 뭐야 뭐야 주무야지 그냥 올라가자 어 뭐지? 번개 치는거 아니야 지금? 동굴 안에서 번개 치는거 같은데요 뭔소리지? 피카츄가 살고있는 동굴인가? 밖에.. 아 밖에 번개가 치는거구나 아 동.. 와 아 동굴에서 나는게 아니라 밖에서 치는 번개소리였어 나 무슨 몬스터인줄 알았네 어 저기 사당있다 헉 저쪽이.. 아 이쪽 대륙이구나 이 밑에 오 무서워 지나가다가 맞는거 아니겠지? 사당이 눈에 보이면 가야죠 여튼 사당이 눈에 보이면 가야죠 아우 야 잠깐 잠깐 비오는 날은 철로 된 무게를 들 수 없으니까 어 뭐야 친구를 던져? 이런 나쁜놈들 이런 나쁜놈들 아무리 그래도 친구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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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냥 어쨌든 합칠거니까 이거 붙여놓으면 다 붙여져있는거라 다 붙여져있는거라 아아 가자 그냥 하자 그냥 오우 무서워 저 이거 번개 맞으면 복권삽니다 아 가는길에 아 뭐야 아까 갔던데잖아 아이씨 맞네 갔던데네 전격에 강해지는 놈 어쨌든 방향은 이쪽이 맞아서 이제 이렇게 뛰어갈 필요도 없는데 왜 뛰어가는거야 아 야 잠깐만 일로 나오면은 내가 거길 잃어버리잖아 야 다시 동굴 들어가 야 동굴 어딨어 아니 지상화 보려고 왔다가 이게 무슨 동굴 어디지? 어디지? 야 잠깐만 사당을 등지고 아 저쪽이야 저쪽 나무 있는쪽으로 가요 이렇게 멀었던가? 아니 저쪽이 아닌데 이쪽인가? 어디지? 저거 뭐야? 저게 뭐죠? 저거 뭐야? 몬스터인가? 그거 뭐지? 아닌가? 그냥 아 그냥 굴인가? 어 어어 어어어 어어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 놀라라 사당이 보인다고 뛰었습니까? 핫 길을 잃었어 뭐야 또 몬스터 몬스터 어디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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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야 날씨가 안좋아서 모르겠어 동굴이 어디였는지 큰일 났다 아니 이렇게 될지 몰랐어 몰랐어요 또 사당이 보이는 쪽 나무 저기도 사당 있는데 저 우리 사당이 보인다고 내가 왔으니까 한 이쯤인가 반대쪽이던가요 그래 아까 무슨 연못 근처 맞아 물 있는 데 근처였어요 아 미치겠네 길 찾는 거 어려워 너무 넓어서 너희들과 싸울 생각 없다 여기 지나서 언덕 아래였던 걸로 기억해요 떨어지는 거 아 너네랑 싸우 뼈 그거라 그 다음 약한 거 죽을 수 있는 건 다 죽어야 돼 얘네들도 어딘가에 쓰일 아이들인데 이제 번개 안치네 번개 안치네 어 뭐야 방금 아 이런 거 수집하기 어렵겠다 자고 있는 건가 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암살했어 이 근처에 지상화가 있었어 이 근처를 찾아볼게요 제발 제발 이 넓은 벌판 어딘가에 이 넓은 벌판 어딘가에 있다 이 넓은 벌판 어딘가에 있다 기울어진 곳 근처였는데 네 약간 저쪽인가 저쪽인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음 아 반대쪽 저 사이 아래쪽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 이쪽 음 음 이쪽인가? 이쪽 맞나? 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볼까요? 여기 벽 어딘가에 그려진 것 같았는데 저 반대편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돌덩어리 계속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언젠가 끝나는 거 아니겠죠? 위치에 있는 게 사라지고 그러나? 야씨 어디야? 저 있다! 저건가? 아 저 사잇길에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다 제가 본 게 저거예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여기는 필드 몬스터 없나? 가는 길에 사당 한번 들리고 파이밍도 좀 하고 파밍도 좀 하고 따끈따끈 따따초 여기 마구깐도 있네 타지카츠의 사당 오오오 오오오 들어가 좋아 가스 이번엔 뭐옐라나? 균형 잡힌 형태 균형 잡힌 형태 비장 저편으로 이런덕 어어어어 비슷한 느낌으로 올라가는 거 같은데 미끄러지네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 그게 있네 붙일 수 있는게 있네요 아닌가? 안 붙어지나? 균형 잡힌 형태라 어떻게 균형을 잡지? 설마 이 가운데를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벽에는 일단 붙진 않으니까 아 나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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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저 틈에 끼우면 되겠네 그림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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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는 그냥 물 건너가는 건가? 이거는 4개? 4개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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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저걸 잘 붙어 제대로 붙어 제대로 붙어 저것도 가져와 혹시 모르니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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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평범하게 안 붙는거니 흑 흑 흑 흑 흑 진짜 미치겠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다리는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여긴 물길이네? 가자 그렇지 있을 줄 알았어 어서 올라와 아 뭐야 통나무 있네 여기 했어 기왕이면 느낌나게 세 개를 딱 해서 그 다음에 이거 여기도 붙이고 붙이고 이것도 여기다가 붙이고 가는 길에 에너지가 되려나 아 아 아 아 아 관련된 잠깐만 이거 부서지면 어떡해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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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해 저거 어떡하지 물론 하나로 되긴 한데 느리니까 가져오고 싶은데 아 진짜 이러면 가운데다 놔야 돼 한쪽으로 돌아가 아닌가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나 불안하니까 그럼 세 개를 하고 가운데 통나물 붙이자 뭐 하나 평범하게 하는게 없네 나는 진짜 평범하게 게임을 못해요 평범하게 아니 이거 너무 밑에 달았나 위에다 너무 가운데다가 이렇게 달고 이렇게 달아야지 흑 흑 와 이렇게 쉬운걸 왜 이렇게 오래걸린거야 이렇게 쉬운걸 빠르게 진행을 못하네요 좋았어 딴따다다다단 벌써 6개네 벌써 6개네 축복의 빛이 더 중요하니까 떠나간 박스 붙잡지 않습니다 마오깐 들렸으니까 포인트 쌓고 리버사이드 포인트 굿 가겠습니다 고리 모양 조나우 유적 아씨 그냥 넘겨버렸네 그릇 한김에 요리나 좀 할까요 나누어 놓을 수 있는 요리도 딱 다 만들어 놓고 세 개짜리가 알뜰하게 쓰이니까 공부를 가야할 때 3개짜리 또 잔틀만 들었지 탕 탕 탕 탕 됐고 다음 5개짜리 하나 만들어 5개짜리 하나 만들어 깔끔하게 다 쓰는게 좋으니까요 맛이 매우 써서 도저히 먹을만한게 못된다고?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죽은거지? 내가 저걸 죽은 이유가 없는데 4개로 요리해볼까요? 물고기 튀김! 썰렁 생선 꼬치구이 그 다음에 더위가 들어와서 4개짜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등불생선 꼬치구이 이거는 밝게 비춰주는거 약재로 귀하게 여겨진다 이런거는 요리가 되는게 있고 이렇게 하트가 있는게 요리가 되는 애들이네 패스 이정도 자, 어느 방향 쪽이었지? 다시 여기서 보이니까 여기서 보이니까 저, 저 언덕 뒤였죠? 저 언덕 저 동그란 돌 뒤 날씨 아침에 가자 아침에 가자 아침에 해지니까 자자 굿모닝 뭐 먹을거 없는지 확인좀 하구요 굿모닝 굿자 이런건 안뿌셔지지? 가자 그냥 그래봤자 사과 나오겠지? 어어 하이랄 토마토 오오 여기선 토마토 좋아 토마토 많이 줍자 여긴 토마토가 좋겠네요 토메이러 트메이러 어? 먹어야지 두개인가?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 자 너는 어디냐 저 다리 건넌가? 어디야? 가는 길이니까 일단 데리고 갈게 어 배타고 갈까? 어 멀리도 갔네 저 정도면 친구가 그냥 널 그니까요 저 정도면 그냥 손절한거 아닐까요? 어떻게 저거 어떻게 저거 스스로 깨닫지 못한거 같은데 저 정도면 친구가 널 버린게 아닐까 싶다 자 몬스터 있으니까 몬스터 있으니까 돌아서 가자 자 여기 써봐 갑옷버섯 방어력 상승? 오 아 그냥 아 그냥 나 졸졸 따라오면 안되냐 흙 가자 여긴 뭐지? 아 아 사준이구나 여기는 새로운 대륙이네 뭐야 뭐야 몬스터 야 잠깐만 잠깐만 에 そう 아씨 누가 던지는가? 누가 던지는가? 저거 봐라 우와 이거 하니까 막 하이랄패스 뭐야 물고기가 나왔는데? 야야야야 아이템이 다 하늘로 치솟으면 어떻게 먹어? 꺼져 빨리 어 아까 그 막 어디갔어? 아 여깄다 하늘로 치솟으면 내가 싸울 수가 없잖아 아니 먹을 수가 없잖아 보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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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그야 어디가 야 야 저거 뭘로 때려야 되냐? 도토리 나무잖아 뭘로 때려야 되지? 불이 없는데? 큰일 났네 칼로 때려야 돼요? 칼로 때려야 돼요? 아 그러네 헉 어 됐다 도토리 칼이구나 가자 아 가자 아니 이걸 왜 내가 대신 들고 가는거야? 제가 걸어가도 충분히 가겠 아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자 다리가 저쪽에 있네? 괜히 건너왔네? 음 아 괜히 건너왔네? 다리가 저쪽에 있었네 그냥 좀 멀리 돌아가더라도 저쪽에서 오는건데 네 저 배인가? 배같은걸 하나 만들어서 배같은걸 하나 만들어서 다시 가자 다시 갑시다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야야야야 야야야 이거 어떻게 올라타냐? 아 됐다 유학에 가고는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싶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싶네 다리에 걸리지 않을까 다리에 걸리지 않을까 아아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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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상자 아니냐? 이거 잠깐 올라가봐 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흑 흑 흑 흑 물에 대충 흑 흑 흑 됐다 됐다 무슨 음식 나르듯이 잠깐만요 얘 먼저 데려다주고 다시 올게요 기다려 거기 기다리고 있어 아니야 저거부터 먹고 와야지 어 뭐야 여기 다 저기 돛도 있네 여기 찢어진 아 배를 타고 가야되는구나 저쪽으로 아 저 별거 안들었을거 같은데 이거 별거 없을거 같은데 아이고 기하면 반듯하게 붙어야지 아 이쪽에 붙이자 그렇지 흑 아 모양은 그래도 이쁘게 만드는게 좋으니까 틀을 틀을 만들어 빠지지 않게 아 와 이거 진짜 진짜 노가다 게임이네요 뭘 하나 얻으려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만들어야 되네 오 잠깐만 쟤 없어질지도 몰라 니가 없어지는건 내가 원치않아 한번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런 이상한 일이 있을거 같아서 됐다 이제 친구야 나한테 그러겠지 아 저 자식 버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어 내가 일부러 버리고 온건데 내가 일부러 버리고 온건데 아하 아리가또 오케이 두개 뭐야 마타네 잘 지내라 앞으로 길 잃어버리지말고 아냐아냐 방향을 너 천자에 붙어야지 그렇지 어딨어 흑 너를 어 약간 대각소도로 해야되겠지 이렇게 아 이렇게 바람이 반대방향으로 부는데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날씨가 좋아지고 아 곤란한데 이러면 이러면 저쪽에서 떠내려오자 저쪽에서 떠내려와야겠다 저쪽에서 떠내려와야겠다 어 죽는거야 위치는 대충 맞냐 이거? 어 아니야 뱀 빵꾸가 났어 뱀 구멍이 너무 많아서 물이 다 들어오네 멀리서 와야겠다 멀리서 와야겠다 아 야 이러면 물살 야 잠깐만 물살이 아냐아냐아냐아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니요 아 흑 흑 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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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먹지마 별거 아닐거야 별로 중요한거 아니겠지 별로 중요한거 아닐거에요 그래 뭐 오팔같은 보석이겠지 뭐 아 재료가 좀 아깝네 왠지 다리를 만들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다리를 여기서부터 연결하면 닿지 않을까 대충 대충 범위에 맞게만 가면 좋은데 막 가는길에 막 쓰러지고 그런건 아니겠지 저것도 막 침수되고 그런건 아니겠지 나무를 베서 가면 되긴 해 상자 저거요 어 이런건 뭐 나오나 뭐야 50짜리야 야 저거 야 잠깐만 저거 그러면 야야 얘 야 이거 무조건이야 무조건 나무라도 베 야 잠깐만 저거 먹어야 돼 나무라도 베서 먹어야 돼 칼칼 칼이 나무를 벨 수 있었던가 아 나 도끼 없는데 아 나 도끼 없는데 아 그러게요 여태까지 달려오면서 박혀있는 상자 몇개 봤는데 아 이렇게 열 수 있는거였으면 그것도 막 주워놓는건데 아 나무까진 필요없는데 아 나무까진 필요없는데 나 못지않을까 여태까지 아 나무까진 필요없는데 아 아 왠지 다 할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점점 앞으로 나가니까 안 나가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지 말고 이 길이면 야 어디까지 돌아가 여기 붙여 됐어 건너가지 않아도 되겠다 왜 꺼내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딨어 어딨어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아 됐다 이 상호 누르지 말고 제발 제발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나와 절대 가지고 나와 됐어 됐어 욕 하하 아 어딘가에 쓰이겠지 어딘가에 어허 어허 어딘가에는 쓰이겠죠 맞어 처음 처음 얻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이쪽 언덕 넘어였던가 저기 저쪽이야 저쪽 얼른 가자 얼른 가자 저쪽으로 건너가자 가자 가자 튤리 좋다 멀리 갈땐 좋은거 같아 줄리 내가 저거를 잘만 사용하면 좋을텐데 가끔씩 까먹어서 저걸 가끔씩 까먹어요 능력을 까먹어 손에 있는 손에 있는 이것도 능력 저기 뭐냐 기억한지 좀 오래됐는데 익히는지 오래됐는데 아휴 필요없어 필요없어 가 인마 야 원리도 난리네 야 진짜 몬스터 있다 그러지 좋았으 아 야 아까 괴롭힌 설마 저 건너편에 있니 어디야 연기나는데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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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어디있어 이 정도면 너도 손절당한게 아닐까 싶은데 저쪽으로 가고 싶으면 재료라도 준비해놔 친구야 바람의 방향이 어디지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음 아 깜짝이야 저희 가서 여기서 재료를 사용해서 아 아 아 배를 타는게 맞나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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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높은데서 비행기 타는게 오히려 이득인데 그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배 조정이 훨씬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쟤를 저기 어떻게 해가지고 가냐가 문젠데 쟤를 저기 어떻게 해가지고 가냐가 문젠데 올라가는 길목 좀 있으려나 여기서 타도 되겠지 너무 낮으려나 저 위에는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쓰라고 둔거니까 써야죠 이것도 다음에 가차로 빨리 뽑아야겠다 다음에 가차로 빨리 뽑아야겠다 가자 여기 붙어있어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없네 이게 아 참 밑에 구멍이 없어서 얘를 얘를 가지고 약간의 내리막기를 너무 일자는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여기 너무 평평한데 높이는 마음에 드는데 살짝 기울어졌는데 되려나 살짝 기울어졌는데 되려나 살짝 기울어졌는데 되려나 흑 아 안되네 아 안되네 아 안되네 내가 타기도 전에 기울어질까봐 그게 걱정되는데 아 알겠다 알겠다 뭐 안되면 만들어야지 기다려 기다려 안되면 만들어야지 기울어지게 안되면 만들어야지 기울어지게 돌같은게 없어 보이니까 만들면 되죠 진짜 여기 일하시는 분들 돈 달라고 하세요 돈 많이 달라고 하세요 많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음 이걸 밑에다 까는게 막 아 약간 중간에 놓고 싶은데 그게 안되네 딱 이렇게 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안되면 턱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뒤 뒤에 엉덩이를 살짝 높이면 앞으로 나가니까 엉덩이만 살짝 높이면 돼서 우와 아 아 아 아 옅 아 으 으 으 으 으 어 잠깐만 거기 있어 이 정도면 되겠지? 이거 잡고 앞으로 살짝만? 위험해 위험해 위치 확인 위치 확인 잠깐만 위치만 위치만 위치 확인 위치 확인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다시 조금만 더 앞으로 아이고 아 아 참 귀찮게 하네 귀찮게 하네 떨어지세요 아 아 아 네 이런 높이도 상관없어 됐고 오 오 왜 맞냐고 나 이런 날씨에 타야되는거 맞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앞으로 좀만 더 가야겠다 물론 물에도 떨어지네 무거워서 안 돼 떨어져 와 친구 찾으러 가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친구 찾는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았네 저쪽으로 가야겠다 저걸 이제 봤네 저기 선까지 올라가면 되는 것은 근데 저기서도 내려오는게 힘들건데 중요한건 턱이 있어야 되니까 저게 내리막길 표시가 돼야 뭘 이렇게 돌아올까 저기도 완전 평지라 완벽한 평지이기 때문에 저기도 애매한데 어 여기 틈있다 여기 틈새 틈새 틈새가 그렇게 생... 아 그런 틈새가 아니구나 왠지 될 것 같은데 아 참 탁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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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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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지? 화염 그리오크? 대박 머리 3개 달린 용이야 약간 지옥에서 돌아왔던 느낌인데 야 니 친구 번개 맞는데? 여기 옆에서 따라야지 모르겠다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하면 괜찮을지도 몰라 아 근데 이게 사실 안 쏠려질 것 같은데 육 아아아악 아 왜왜왜왜왜 야 지금 가고 있는건데? 저거 어떡하지? 야 저거 어떡하지? 야 저거 어떡하지? 야 나 죽는다 아 아이 이 돌에다가 와 이거 아 배는 조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재료가 없어요 일자로 날아가는 재료로 해야 되나? 배는 움직임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타고 아 일자로 가자 그럼 그냥 저기 재료가 되나? 아예 그냥 배를 만들어볼까? 재료가 없는데 대충 만들 수 있으려나? 아까 배 만든 거 네모 됐다 이걸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으려나? 방향을 완전 일자로 가면 갈 수 있을지도? 침수 침수된 배긴 한데 못생겨가지고 배가 못생겨가지고 배가 뭐야 이 바퀴? 이 밑에 뭐야? 뭐야? 이 밑에 뭐야? 뭐가 있긴 하네? 바퀴로도 여기가 굴러가 지나? 바퀴가 왜 있지? 아까운 거 버릴뻔했네 아까운 거 버릴뻔했네 아까운 거 버릴뻔했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아 발판 아 이게 조종대에요? 오 잠깐만요 나 한번 뭐 만들어보고 싶어졌어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졌어요 이걸로 조정이 될까? 물에서도 과연 굴러가는지 궁금해졌어 궁금해 하 하 하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 야 이거 중심이 맞아야 뭐 배가 가지 차가 가운데 아냐? 앞에 뒤에 그게 없어서 아니야 일단 타보자 저 친구 데려와 일단 데려와 어딨니? 어딨냐? 얘 어딨냐? 얘 어디죠? 아니 나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제 자리에 있을 건데? 어디 갔지? 아 아 그래요? 물 속에 있다고? 아 왜 제 자리로 안 돌아와 저 정도면 제 자리로 돌아와야지 이거 무슨 시스템이야 아 이거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아 내가 이미 한 번 만들었으니까 죽고 나서 죽고 나서 물 위에 안 뜨나? 죽은 다음에 다시 하죠 어차피 죽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죽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한 두세 번 죽어야 할 듯 아 두 개씩 없어 하나씩 없어져 죽는 것도 쉽지 않네 네 아까 그럼 걔네들은 어디 있지? 저기 있는 건가? 저기 뭐 있지 않아요? 저쪽에 이쪽 사이드에 뭐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어 이걸로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이걸로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데? 이거 상태로 역행 써도 되나? 써지나? 바닥으로 들어갈텐데? 오 역행이 안되는데요? 안되네 안되네 industry 여기 있어 봐 아 저 친구를 1009 에서 어떻게 데려오는 뭔지도 문제긴 한데 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넌 극복 할 수 있어 아 아 점프 높이 어 뭐야 너 어떻게 나왔니 뭐야 얘 어떻게 나왔어 뭐야 어떻게 나왔어 이쪽으로 가면 좀 기울어지지 않을까 오른쪽 살짝 돌아간다 돌아간다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옆으로 옆으로 그렇지 괜히 죽었네 내 하트 살짝 살짝 이쪽으로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아 됐다 어 재료는 재료는 그래도 이거 재료 아꼈어요 대박 하 야 내놔 하트 내놔 음식 내놔 너네들 때문에 너네들 때문에 내 피가 아 음식 내놔 음식 내놔 음식 내놔 아 음식 아까우니까 아 저거 들고 가자 이거 여기 있는 거 좋지 않아 아니야 음식 파밍 음식 파밍하면 되지 아끼지마 아끼지마 뭐하러 아껴 느리긴 느려도 이거 탈만하다 아 흑 흑 느리긴 해도 흑 흑 살만해요 가자 이쪽으로 좀 붙어 흑 흑 세상에 날라가라고 만들어놓은 비행기를 배로 쓰고 있다니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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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레아 때려라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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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젤리 짱 많아 언젠가 어디에 쓸 거 같은 흑 같으니까 모아놔야지 흑 흑 저 가운데 있는 녀석은 뭐지? 저렇게 떨어져 있는 친구는 좋은 아이템을 주긴 하던데 방향 조절은 할 수 있으니까 아 의외로 의외로 나쁘지 않아 쟤 가다가 나 공격하는 거 아니겠지? 일단 쟤 모두 잡고 하자 아까 부서질 것 같은 거 부서졌지? 아 뭐야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아 뭐야 너무 약해 왜 혼자 있는 거야 너 여기 혼자 있는 이유가 뭐야 조금 셀 줄 알았더니 아까 그 차 궁금해도 어쩔 수 없어요 차는 다음에 만드는 걸로 하고 이제 이것보다 좋은 건 없어 섰어 어어어 오야야야 잠깐 잠깐 되돌 네 너 이 자식 아까 아까 그 친구가 이렇게나 무거웠단 말야 2명 탔다고 지금 아 이거 돌도 없는데 무게를 어떻게 맞춰 내가 앞에 서있어요 아니지 아니 뒤에 서있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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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없나 돌 돌 돌 돌 어 돌이 있긴 하네 야 근데 얘들 어떻게 잡지 돌 돌 내놔 돌 돌 내놔 그렇지 부시돌 말고 부시돌 이런거 말고 아 돌이 있긴 한데 그런 돌이 아니네요 아 아무것도 없네 선풍기를 가운데 두자구요 아 바람때면 안될거 같은데 이 무게중심이 뒤에 쏠려야되서 어 아닌가 그래볼까요 선풍기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내가 서있을 위치까지 생각해서 해야되요 무작정 무게중심을 맞춰야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서있을 것까지 생각할거면 지금 너무 앞으로 쏠리니까 내가 이거 위에 올라타고 있을수도 없는데 방향조절하려면 왔다갔다 해야되거든요 아 이거 애매하네 아 이거 애매하네 어 아 진짜 애매하네 이걸 이렇게 붙여 이걸 이렇게 붙여볼까 이렇게 붙여볼까 진짜 살짝 살짝 좀 불안하니까 좀 뒤에서 거리 짧은 곳에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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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자 실험 실험 갑니다 Evans 내가 올라타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무거워서 그래요 너무 기울어지니까 완전 끝에 말고 아냐 아냐 널다 달고 그냥 돌 좀 주 뭐하는 데지 아 지하로 내려가는 구멍이다 아 지하로 내려가는 구멍 돌 아 몬스터 같은데 아 이런 거 뽑을 수 없니 아 이런 거 그냥 땅 파서 뽑으면 안 돼 여기 뭐 없나 재료는 없나요 재료도 없네 야 이거 옆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야 왜지 내가 정 가운데 아 이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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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될 거 같아 다시 정 가운데 타서 아 역시나 아 너무 지 맘대로 움직여 이거 조절 못할 거 같아 코롱크가 이렇게 무거웠어 야 이거 잠깐만 나무 때기라도 붙여 놓자 붙여서 가보자 이걸 붙인다면 좀 안정적일지도 몰라요 어 너무 앞으로 기울어지는데 그러면 딱 이정도면 적당하겠지 자 테스트 테스트 야 방향 조절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방향 조절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여기라서 방향 조절이 안 되는 건가 일단 저기로 타고 가볼까요 타고 가봐 갑시다 뭐가 됐든 앞으로 나가면 되지 가라앉지만 안으면 돼요 가라앉지만 안으면 되지 가라앉지만 안으면 되지 은채장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살짝 삐뚤어졌나 살짝 삐뚤어졌나 살짝 삐뚤어졌나 살짝 삐뚤어졌나 아 아닌데 총 가운데 무사자 밑에 달아 볼까 아 아 가오리 같다 눈앞에 지상화를 두고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게 자꾸 한쪽 방향으로 도는 이유가 아니 나무 달기 전에도 나무 달기 전에도 한쪽으로 계속 돌아가지고 나무 총 가운데 일텐데 나무 총 가운데 아니에요? 총 가운데잖아요 총 가운데에요 살짝 뒤로 해볼까 아 뭐해 뭐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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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이게 중심축이거든요 아 놔놔 뭐해 다시 해볼게요 지금은 가운데인 것 같죠? 어 앞으로 더 가요 진짜 미치겠네 정말 이거 막 그냥 원래 오른쪽으로 돈다니까요 계속 계속 이쪽으로 도는데 나무 균형이 안 맞는 거라고? 아니 이게 가운데라니까요 봐봐요 점선이라는 게 보여요 보이시죠 가운데랑 가운데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이거 아닌가 여기? 이 여기서 퍼져나오는 거 여기 다시 다시 붙였어요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제 가운덴가? 아 이번에 좀 살짝 치우쳤어? 아이 나 정말 이번에 왜 왼쪽이야 방법을 찾았다 방법을 찾았어요 잠깐만 아 섬이지? 어 순간 다른 땅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개고생하고 있는 건가 싶었네 아니었다 좋아 좋아 공평하다 얼마나 공평하냐 이거 무게만 무게중심만 맞추면 되는 거라 얼마나 공평하냐 야 야 잠깐만 이러면 또 무게중심 달라지니? 아 그러겠네 아씨 이걸 자를까? 중간에 한 번 반토막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잘라볼게요 잘라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시만 너 물에 빠질 것 같았어 여기다 고정시켜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제일 흔한 부시또를 꺼내고 이것도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돌이잖아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아 깜짝 놀래라 아 놀래라 너무 놀랬어요 저 이 자식이 저녁이라고 아 깜짝 놀래라 아 너무 놀랬네 깜짝이야 지금 분해하고 있는 백사람에게 뒤통수를 후려쳐 물론 해결이 안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없는데 가벼워서 가벼워서 빨리 가긴 하네 가벼워서 빨리 가긴 하는데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너 달아보자 난 좀 가벼운 나무가 필요했어 난 좀 가벼운 나무가 필요했어 지상화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습니까 무슨 에피소드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아 내가 봤을때는 선풍기의 문제인가 아 이거 근데 해결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아 이거 안쓰려고 했는데 균형은 이걸로 맞추면 되지 균형은 이걸로 맞추면 될 거 아니야 그러네 배가 뒤집어져 있었네 반대로 반대로 내가 이쪽이 넓어서 이렇게 타는 거거든요 여기가 넓어서 편해 안 돼이 어디가 쪼금 앞에 왔다 여기 수영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좋았어 조금만 가면 돼 정면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정면으로 가지 않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 야 근데 여기 수영해도 되겠는데 아닌가? 아니야 수영하면 안 될 것 같아 천천히 수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식이었으면 나 이거 안 만들었지 이래서 여러분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아 또 또 또 거꾸로 된다 진짜 이래서 머리가 나쁘면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런일을 워낙 자주 겪어봐서 아 아 나는 태우고 가지 나는 태우고 가지 그냥 수영에서 가는거잖아 그냥 수영에서 가면 되잖아 아깝다고 이거 굳이 들고 올 이유가 뭐가 있니 아 그냥 저 육지를 조금씩 건너오면 올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포로그 때문에 너무 거대하게 생각했어 진짜 필로드래곤 뭐 뭔데 필로드래곤 맞죠 나중에 쟤네들도 잡아야 되나? 이런걸 계속 찍는 이유가 ities 전부 전 옆으로가 옆으로 찾아야 돼 눈물 자리를 찾아야돼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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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zej 연빡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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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ssa 안됐냐? 안되네 안되네 좀 천천히 그냥 올라가자 그니까요 그냥 와도 되는데 굳이 코르그 때문에 이게 함정이네요 코르그의 함정 이것이 함정이다 여깄다 에피소드 하나 찾았다 드디어 하나 찾았다 이건 뭘까? 소니아 쓰러지고 나서인가? 소니아 쓰러지고 나서인가? 네 존재 왓 왓 이게 몇 번째일까? 맞네 미래에서 왔으니까 라울 죽었잖아 그러네 스포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팔을 그건 그렇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거구나 멋있어 그러네 젤다 차이로 이기면 젤다가 이 세계 최강자인가 젤다 차이로 이기면 젤다가 이 세계 최강자네요 왕도 초대 왕도 죽이지 못한 마왕이 여기 있으니까 살아있었으니까 13화 이거 중간에 지상화가 진짜 많구나 오지 않아도 될 곳을 와가지고 지금 또 멀어졌죠 자 다시 갈게요 그저 지상화 보이는 대로만 갔다 보니 배판이 되어버렸죠 아 여기 워프 찍고 갈걸 바보기 사다가나 발견하고 갈걸 그랬다 그 생각을 못했군요 앞에서 얘기했죠? 머리가 나쁘면 고생한다고요?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온 김에 달려 그저 그저 달려 어 이쪽이네 여러 개를 보지 못하고 하나만 볼 줄 아는 머리가 제일 나쁜거야 진짜 나같은 머리 아 진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데 저는 하나를 보면 하나밖에 모르나봐요 어 근데 블렘 좀 잡으면 좋을텐데 아 빨아졌다 됐어 흡! 어우야 잠깐만 무기를 바꿔야돼 아야 뭐야 누가 저기서 레이저 흔들어 뭐지 뭐지 아이고 우와 얘 진짜 쎄다 잠깐만 하나 더 먹어야 돼 씨 무기가 금세 부서져버렸네요 아이고 아 네리 찍으니까 바로 죽었어 어디지? 어디서 나타나려나? 워프한 다음에 나타나겠죠?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기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도대체 저 무기 뭐야? 아이고 비싼거 먹어버렸어 아니 저 빛나는 무기 뭐야 저거 그래 너가 마저 싸워봐 방패 이거보단 높겠지? 아니네 아이고 싸워봐 이건 됐고 위험한데? 아 쟤는 방패에서 막 이렇게 방패에서 이렇게 레이저가 나가는건가봐요 도대체 토마토 좋네 어 토마토 저기도 있다 아 아 어이 저거거지같은 놈이 우와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광선머리 광선머리 아이고 그건가봐요 그 불 불 뽑는거 있잖아요 그거 다른 다른 버전 이거면 돼 이 정도 수확이면 나쁘지 않아 아 아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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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단다 가자 어 여기는 뭐 이렇게 생겼냐 못오겠지 메롱 어 이런거 봤을때 부서진거랑은 연결해 놔야지 나중에 쓰게 됐어 통감자 에디션은 갖고 다녀야 돼 언제든지 갖고 다녀야 돼 어디서든 쓸 수 있게 뭐야 출장소 겔드캐니언으로 갈거라면 조심하게나 나는 건너편에서 마곡간을 하고 있는데 기운이 어 기운이 이상해졌다고? 저게 더운 데인가 보다 마곡간 출장소를 열었다네 링크입니다 이름 링크라고 했지 오케이 여기도 마곡간이네 어 특전 수령 가능하대 네 평온 변두리 마곡간 응 가자 그러면은 가서 옷을 다 벗고 다니면 방호력은 낮아지겠지만 더위는 피할 수 있나? 따끈따끈버섯 따끈따끈버섯 뭐 따끈따끈버섯도 있네 뭐하는 곳이지 버섯 이런데도 있을 것 같은데 버섯 이런데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열매가 물열매 유리에서 먹으면 빠르게 헤엄칠 수 있다 오 더운 곳 아니면은 여기 아마 24시간 계속 비오는 곳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왠지 왠지 그런 느낌이야 계속 비만 내려서 벽을 탈 수 없는거지 오로지 길로만 다닐 수 있는 그런 대륙일 수도 있어요 느낌이 그러면 좀 곤란한데 어 기다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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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널 기다렸어 여기 어떻게 가지 근데 미끄러워서 올라갈 수 있으려나 핫 핫 핫 핫 핫 여기 올라갈 수 있다 핫 육 기다렸어 난 여길 기다렸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재료가 이 대륙 재료가 아니라서 그런가 어 어 아예 못하네 아 그냥 여기 그거 아 뿔을 들어야 되나 들어야 했던가요 아 아 아 아 아 다섯개 아 맞네 됐다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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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 뿔이 아니라서 그런가 아 아 여기 대륙에 있는 몬스터 뿔이 아니라서 그런걸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이거구나 아 타이어 냄비 말투 타이어 이거였구나 골렘 골렘 거만 되나보네 네 다 넣어 다 아이고 하나만 넣어버렸네 어 동생은 아니 내 동생은 막 각 잭팟 터지고 그러던데 나는 왜 잭팟이 안 터지지 동생 저번에 잭팟 터져서 한 8개인가 나오던데 아 나는 왜 정직한 것 밖에 안 나와 스페어 배터리 하나 남은 거 잭팟 세 개라도 나와라 잭팟 잭팟 어 가끔 크리가 터진다던데 저는 크리가 안 터지네요 퍽 퍽 퍽 퍽 퍽 큰일 났다 헉 어 엑 망했다 망했다 전 죽으러 갑니다 빠빠이 어디서 나오지? 이렇게 갔어야 했네 빨리 사당 찾아 이 대륙에 사당 한 개 정도는 무슨 일이시죠? 동료 3명을 놓쳤대 조난당한 동료를 찾아와야 되나보다 밤새 추위를 버티고 더운데 맞나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조난자 찾기 조난자 찾기 몬스터는 아니겠지? 몬스터 저쪽으로 가야돼? 더운 지역 맞는 것 같다 왜 여기 있는 여행자들은 공격 안하면서 오늘은 반드시 합격하겠어? 여기 뭐 시험하는 데인가봐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춥대요 대답할 수 없으면 여기를 통과시켜줄 수 없다 아이고 여기 가마솥 있었나요? 음식부터 만들어야겠는데요 가마솥이 없네 일단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여기 뒤에 넘어가면 그렇게 되나 본데 여긴 좀 여긴 좀 빡세겠다 여긴 좀 빡세 아멘 아멘 가마솥을 써서 가지고 있는 식재료는 그냥 아예 다 뭔가를 만들어 놓는게 나으려나 버섯구이를 만들어야겠다 휴대용 가마솥 꺼내줘 휴대용 냄비 필요해서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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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기 누를 뻔했네 두개 반짜리 두개짜리 와 얘는 소비를 많이 해야되네 아 맞다 하나짜리지 온도 심상치 않은데 시끄러우니까 일단 먹을게요 저 계속 핑핑 소리나니까 시끄럽다 추위 가드가 있는 방안복을 입었으니 옷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입어줘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온도 올라가는거 봐 일단 말하고 가야되겠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라 첫번째 질문 추울 때 하면 좋은것은? 파터풀 쬐기 두번째 더울때는 어디로 가야하나 그늘 폭염일 때는 물을 뒤집었어도 대처할 수 있었니 기억에 두도록 물에 들어가면 되는군요 세번째 더울때 요리에 넣으면 좋은것은? 썰렁버섯 마지막 기온에 영향을 받지 않는것 유적 근처 동굴 동굴이구나 물열매 아 이걸 갈라나오는 물보라를 뒤집었으면 잠깐은 시원해지지 아하 저 버섯이 그거였군요 오우 야 이거 엄청 뜨거운데? 오우 살짝만 나가도 엄청 뜨거운데요? 이거 But 이거를 그리고 물열매 한번 써볼까요? 궁금해 먹어보자 시원함이 막 유지되고 그런 건 아닌가? 아... 뭐야?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루와 이루와 이리 내려와 내려와 올라오고 싶지 않았는데 뭐뭐야 쉽게 다니기 어렵겠는데요? 이런 맵인 줄 알았으면 다른 데부터 가는 건데 이거 설마 저기 전망대에서 점프할 때도 그런 건 아니겠지? 막 전망대에서 점프할 때도 막 전망대에서 점프할 때도 막 햇빛 때문에 자 그러면 가는 때 좀 느리지만 전용 우산을 하나 파라솔을 하나 만들어볼까요? 보자 어디에 내놔도 이상하지 않을 내 파라솔 하나 만들어야겠어 아... 이걸련들 파라솔... 진짜 투박한 파라솔 너무 긴데 너무 길어서 햇빛도 안 막아지겠다 안 되겠다 포기해 너네 오 얘네 쎄다 오우 오우 어 불도 내뿜지 않은 녀석이 있어? 됐다 어 여기 15 그래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잡아서 이런 애들 잡아서 스크래비를 따는 거야 일단 검 두 개 됐고 노랑 젤리 방패 어 이게 이거 훨씬 좋다 야 특수한 이거 방패 가지고 있어봤자 쓰지도 않긴 한데 진짜 어이가 없네 방패를 가지고 있어봤자 아이고 이걸 버립시다 멋있긴 한 것 같은데 어.. 또 나와 우와 미친 땅 속에 그거라도 있어? 금방 쫓아 아 여깄다 이 친구는 또 어딜 가야돼? 자 친구 어딨니? 사실 에어 가자 일단 가자 말뚝이 있으니까 이걸로 올리는 거 맞는 것 같거든요 말투명 붙어 최대한 최대한 높이 꽂아 이게 최대한인가? 멀리 가 멀리 가 첫 차 첫 차 됐어 일단 올라가 볼게요 아 아이고 아이고 하나 가지고 해결해도 되니까 뭐지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이건 좀 쉬운 편이네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이랑 같은 그런 건가 봐요 기후 사막 기후 그러고 열매 자 방향이 저쪽이죠 그래도 생각외로 그늘 진 곳이 많네요 이런 틈 사이? 뭐 이런 데는 금방 그늘이 지는 것 같은데 몬스터인가? 어? 막 눈... 눈 오는 것 같은데? 몬스터 뭔가 눈 오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반짝이는 거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될 건데 여긴 뭐 길 모양도 없어 여기는 뭐 길 모양도 없어? 여기서는 출리도 약하네 여기서는 출리도 약하네 출리도 약한 편이네 여기서는 출리도 약하네 출리야 싸우지 말고 그냥 가자 올라가는 길을 찾아야 돼 어딘가에 다리가 있을 거야 어딘가에 다리가 있을 거야 어딘가에 다리가 있을 거야 저게 날아서 갈만한 거리는 아닌가 잠시만요 여기가 아까 온 데잖아 이 유저 위를 타고 가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오 그렇지 1시 여기는 보통 밤에 돌아다녀야겠다 너 하나야? 금방 부서지네 역시 뼈 따고 뭐야 뭐하는거야 무기 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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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뭐야 검 부서졌니? 아씨 저춤과 들고있는 양성검도 부서졌나본데 이리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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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틀리 아주 좋았어 아 나이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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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이템 타 허어 허어 화살 좋은거다 조망대가 원래 위에 있을거란 말이죠 위엘을 가야 조망대를 찾을 수 있으니 새벽 3시 여기는 왜이렇게 따끈따끈 열매가 잘 사는거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런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런가? 오 근데 나 이런길 다니는거 너무 무서워요 울타리 없는 길 걷는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제일 무섭지않나요? 이거 올라가는건 나중일이고 근처까진 가야겠네요 근처까진 가는게 좋을거같아요 그 뒤에 올라가는 길을 찾는게 훨씬 나을돼 어ỏ어 자 무기 마음속무기 공간만들기 공감만들기 어우 죄송해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역시 쎄다 구해드릴게요 그랬는데 내가 죽었어 구해줄 수 없네 저 그냥 가겠습니다 아 저 여..저기 친구 이야기 할 수 있었는데 몬스터랑 싸우는 바람에 툴리 그냥 가자 점점 더워지고 있어 사막이라서 따끈따끈 열매를 제외하곤 파밍을 못하네 뭐 풀 한 폭이 풀이도 잘 없어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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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벽에 버섯도 있어 아직은 괜찮네 몇시부터 더워지는거지? 아직은 괜찮네 아직은 괜찮네 나에겐 그늘이 필요해 그늘이 필요해 그늘로 가 그늘 와 이 햇볕에 저 표지판을 들고 있다고? 아 저 친구들 불공격이면 한방이에요? 너무 귀한 귀한 가마솥이 여기에 와 너무 귀한 가마솥이 이 곳에 아 아 아 아 에 왜 부셔지는거야 철이잖아 아 아 아 아 푸셔지는거야 거리가 너무 멀었나봐요 이거는 하나만 해도 유리가 좋은거 같은데 3개짜리 좋네 이거 3개짜리가 훨씬 낫네 저거 다섯개가 한꺼번에 차니까 먹기가 부담스러워서 많이 푹 다 푹 상성도 탄다구요? 푹 그렇지 일단 만들 수 있는건 다 만들 수 있는건 다 만듭시다 손에 들고 푹 그리고 썰렁버섯 푹 썰렁버섯 4개 3개짜리 3개짜리 할까요? 4개짜리 3개짜리 푹 썰렁버섯 꼬치구이 7분 30초 5개짜리 5개짜리 이거는 그냥 가끔 위급할 때 쓰는걸로 합시다 그냥 위급할 때 쓰는걸로 5개짜리 5개짜리 왜냐면 이런 데서 쉬면 되니까 5개짜리 5개짜리 4개짜리 파트 하나니까 3개짜리 오 야 이거 너무 많이 차는거 같은데 이것도 하나짜리로 만들어야 3개 되겠네 이것도 하나짜리로 만들어야 3개 되겠네 이것도 하나짜리로 만들어야 3개 되겠네 아 두개야? 아 2개짜리로 만들면 되겠지? 2개짜리 아하 2개짜리 어 근데 맛없겠다 토마토정글은 조금 아닌가 뭐 라자냐 스파게티 맛 같이 나려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삭삭 마저 끓이고 됐고 아 음 요리 많다 시간 떼고 가죠 밤까지 밤에는 해골 녀석들 나오긴 하지만 돌아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서 가자 오 저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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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보인다 뭐 타고다니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 이거 젤다 하면서 젤다 그 다른 분들 방송 봤을 때요 이걸 타고다닌다기보단 아 이거 올라간 데가 있나? 어 저기 사당있다 어 저기 사당있다 타고다니지는 않고 대부분 뛰어다니는 걸 본 것 같아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어 비행장인가? 저기 비행장 같은데 그쵸 내가 특정 부분만 본거 아니죠 대부분 뛰어다니는거 맞지? 어 동굴 있다 고기 개꿀 마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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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해 무시해 썰렁버섯 안경바위의 동굴 안경바위에 동굴 아 마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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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엔이 좀만 지켜보죠 안보이는 곳 아냐아냐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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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냐? 아니네? 어디야? 어딨어? 마요이 어딨어 무슨 소린가 했더니 마요이 소리네 마요이 아 이 안에 있구나 뿌파즈 뿌파즈 이 안에 있네 아닌가? 아 이거 채굴하는 건가 이거? 어 썰렁버서 있는 걸로 봐서 여기 구멍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있는 거 같은데? 흡 흡 흡 맞네 흡 흡 흡 흡 흡 오케이 마요이의 유실물 저기 구멍이 맞나봐요 이것도 아까 버섯 뭔가 있는 거 같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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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위험해 보이는 흡 흡 뭔가 위험해 보이는 흡 흡 흡 흡 흡 아 나 진짜 진짜 우리 출리 잘 싸웠는데 흡 흡 흡 흡 흡 어 흡 흡 잘못 뛰었어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무기 흡 무기도 불타지 않을까 흡 흡 흡 네 오케이 내놔 겔드의 창 열매 여긴 뭐든지 다 뜨거운 애들 뿐인가봐요 정말 파밍해 파밍해 어 사파이어다 개꿀 가자 좋은 장소 찾았어 근데 여기는 나가는 길이 나가는 길이 무서우니까 이거 타야돼 떨어질까봐 떨어질까봐 일단 나가자 문앞에 괴물이 있겠지만 도망가면 도망가면 되지 따끈따끈버섯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망가면 더욱 박물이 들개 그냥 가 그냥 가 이거 뭐지 아 저걸 떨어뜨려야 갈 수 있나 어디서 어디서 나오려나 음 여기군 아까보다 좀 더 지나서인가 아닌데 그냥 가 그냥 가 어 이건 뭐지 으 따돌리고 일단 다시 여기를 돌아올게요 뭐 하시죠 아 됐다 활력 담근 스테미나 베이지 저번에 있던 사람 아니야? 사보타 여기에도 벚꽃이 있네 사토리는 찾지 못했지만 온 보람이 있네 사토리는 찾지 못했지만 온 보람이 있네 음 아이를 좋아하는 신비운 생물? 이분도 여행 바쁘게 다니네 네 저거 올라가는 법을 좀 알아야겠어요 저거 올라가는 법을 좀 알아야겠어요 어떻게 올라가는 걸까 미는 건 안되고 미는 건 안되고 아 오 뭐야 구운 개 오 잠깐만 이 밑에도 뭐 있지 않았어? 아 굿 부착했다 뭐야 아 설마 조망대를 보러 왔습니다 고장나서 수리하러 왔는데 승강기가 고장 났다고? 쇠붙이 판을 붙여달래 아 기다려보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이쪽으로 올라가 기어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쪽 킬 아닌가? 길은 맞는데 몬스터가 있네 잘한다 튤리 업무를 잘해줘 어디까지 쫓아 어디까지 어디까지 쫓아 어디까지 그렇지 저 사람이 붙여달라니까 붙여줍시다 핫 해달라고 하는데 뭐 여기다가 여기다가 무게를 달아서 아 어 먹을게 생겼네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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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하긴 했는데 흐 흐 흐 흐 흐 진짜 이걸 또 돌아가야 되잖아 앞에 보다가 떨어졌어요 흐 은 아냐 이거 옷은 나중에 거우하고 있는 거 이제 알았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됐어 아 이거 입어봤자 소용은 없긴 하다 빨리 끝내자 아 또 야 이건 죽자 한 번 죽자 아 또 떨어졌어 나 죽여 왜 안 죽지 아 아 나 이걸 눌러야 되는데 자꾸 앞으로 가네 아 밑에 붙일 걸 그랬나 아 위에 올려야 되는 위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무조건 위에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 근데 여기서 나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해보니까 판 따로 필요 없고 이거만 붙여도 되잖아 오 잠깐만 근데 여기 안에서 먹을 거 나오던데 아이템 싸운단 말야 아 아 돌 없나 돌 합체할만한 거 없나 돌 있어야 되는데 아 밑에 돌 있으면 돌 좀 가져올걸 아 먹을 거 포기합시다 뭐 다른 걸로 구하시면 백스 다른 것도 많은데 굳이 아니 몇 개를 해야 돼? 설마 여기 있는 거 다 했어야 됐나? 백스 이건 좀 설마 어 됐다 어 아 뜨거 올라왔어요 아저씨 네 네 그럼 주세요 아 조망대 어차피 수리해야 되니까 조사 아 열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아 아 됐다 됐다 아 난 또 부품 구해오라는 줄 알았다 5분짜리 썰렁한 열이 조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썰렁버섯 좀 필요할 거 같으니까 시간 때워 밤까지 밤에 올라가야지 이거 딱 느낌 보니까요 저 위에 올라가서 떨어질 때 계속 깎여 더우면 계속 깎일 거 같아 어 여기 사시나봐요 좋아 좋아 와 갈 길이 멀다 저기까지 또 어떻게 가냐 지금 지금 본거라곤 메인에선 용의 눈물 하나만 봤네요 진짜 오늘 이 시간까지 용의 눈물 하나 봤어 저건가? 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하나 저 있다 저거 하나 있었고 오른쪽에 이 뒤쪽에 젤다가 뒤를 돌았으니까 뒤쪽 사막 역시 사막이구나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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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저기서 어떻게 보지? 여기선 사당 찾기 힘든거 같아요 눈을 살짝 돌려도 없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게 깎여? 괜찮은 높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자 분명히 볼 수 있는 곳에 있을거에요 아 아 아 분명히 분명히 저긴가? 이 틈 어디일거 같은데? 서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맞을거에요 벽에 붙어서 볼 리는 없고 뭔소리지? 뭐야 피카츄? 뭐야 저거 저거 뭐지? 오 약간 코일 같다 코일 아 저것 봐라 끝 어디서 감히 눈알 더 위에인가? 이 밑에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육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육 흡 흡 육 흡 흡 흡 아니 근데 젤다가 지금 되살리잖아 왜지? 왜 젤다가 몬스터를 살리는 거지? 이걸 보면서 왜 젤다는 마왕이랑 싸우는 건데 왜? 어째서? 어 저거 저거 저기에서도 달려 있었던 건데 이거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벽 타는 것보다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이거 다른 대륙 거네 하필 또 하필 또 다른 대륙 거를 먼저 봐가지고 이게 또 뭔 난리야 하필 봐도 옆 대륙 거를 일단 올라가 볼게요 그러게요 멀리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잘못 눌렀다 야 너네 너무 쎄다 야 너네 너무 쎄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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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동굴인가? 아닌 여기 그늘이구나 일단 최대한 피하고 봅시다 여기 애들은 되게 쎄니까 여기 애들은 되게 쎄니까 여기 애들은 되게 쎄니까 몬스터 최대한 피해 지성아 위로 올라가 아 아 진짜 쎄게 야 이거 타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겠는데 아 이 정도면 그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갈고리 줄 클라이밍 할만한 도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춥네 아 이걸 먹을 걸 그랬네 오 여기 엄청 춥나보다 오 됐다 여기서 한번 살펴보죠 이랬는데 제일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소름 이랬는데 사실 반대로 제일 밑에 있었으면 짜증날 거 같은데 고기다 고기 아 아 야 생각보다 쎄다 특급 짐승 고기 그래서 쎄구나 여긴 또 특급이네 특급 이거 이거 빨리 하루빨리 좋은 옷을 찾아야지 방어력이라도 늘지 왠지 저기 중턱이 있을 거 같은 느낌인데 그럴 거 같지 않아요? 제일 꼭대기 있을 거 같지 제일 꼭대기 있을 거 같지 반대로 아니야 여기서 한번 더 찾아 봅시다 아 찾았다 여기 있다 오케이 자 무슨 이야기가? 자 무슨 이야기가? 두꺼운 두꺼운 한글자막 한글자막 수건 정답 저는 추억 전투 신분을 숨기고 왔네 제일 만만해보이는 사람을 골랐구나 말에 가시가 있는데 어느덧 응 하지만 각 모공개또서 낳우族가 또는 陛下と姉君을残して 滅びゆくのみと 아 정말残念 그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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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것도 수상하게 생겼는데 이걸 받아주네 음 음 음 아 아 아 아 어 아 아 관찰하려고 저런 목적으로 처음에 접근했구나 거짓된 복종이라고 일곱 번째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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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렇게 돌아서 그림을 찾아야지 순서대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기왕 여기 왔으니 사당 하나만 찾아보고 갑시다 여기 딸기 있네 여기는 여기도 저장해놓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멀리서 한번 사당이 있는지 보고 이쪽으로 올수록 사당 찾기가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반대 방향인데 안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 절벽 건너로 가야 되겠어요 딸기 나두참 내 옛날 모습이었으면 이렇게 패드도 못 다룰텐데 이래서 인간은 학습을 해야 한다고 나 이거 배버릴 생각 없었는데 큰일 났다 아 망했네 이거 나중에 딸기 다시 주스로 이거 없애버리면 딸기 안 나오잖아 왜 그걸 누른 거야 멍청아 딸기 모여있는 곳인데 이따 올라가볼까 산맥을 넘어서 가야되나 봐요 지금은 그래도 가끔 실수하긴 하지만 옛날보단 나아진 것 같아요 이참에 다크 소울 다시 시작해볼까 그땐 패드가 익숙하지 않아서 다크 소울을 패드로 하면 더 편하다 이랬는데 내가 패드 사용을 할 줄 몰라서 아 그러네 엘든링도 있네 안하는 걸로 안하는 걸로 그냥 안하는 걸로 사당이 어디 있을 법한데 이쪽으로 갈수록 사당이 없나 아니 사당보다 조망대가 있잖아 아니 이걸 이렇게 쉽게 찾아 이러면 편하지 편하지 여기 또 문어가 있나보네 여기 또 문어가 있나보네 보자 날아다니는 녀석들이 있네 최대한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어쨌든 밑으로 내려갈수밖에 없네 밑으로 내려갈수밖에 없네 한참 쉬고 가자 올라갈수 있으려나 올라갈수 있을것같아 올라갈수 있을것같아 추위가드 끝나기전에 추위가드가 아까워서 뭐라도 찾아야될것 같더라구요 어쨌든 썼으니까 나 진짜 어제 누구지? 누가 나한테 계속 스크루지라 그랬잖아 오늘 플레이하면서 느끼는게 정말 그런것같아 스크루지 플레이 맞아 잡았다 자린고비 메타 그치만 파밍을 잘 하지 않을거면 스크루지 플레이 이게 맞는걸 어? 응? 응? 어? 어? 에? 뭐지? 조망대가 눈에 파묻혀버리다니 아 이게 밑에구나 그러게 지하에 있나본데 이 지하로 가야되는데 빡세네 역시 그냥 줄리가 없지 와 동굴을 어디서 찾지? 사당 찾는게 더 빠를수도 있어 동굴은 보통 마요이 있는 데서 찾았으니까요 제가 우와 쟤도 나 쳐다보고 있어 타반다 엘크 저거 그거 아니야? 사람보다 훨씬 큰 저거 막 실제로 보면은 차보다 훨씬 큰 순록 이라던데 아 이리 안 와 아 이리 안 와 저거 봐라 아 이거 무기 빠른걸로 들어야지 안되겠다 야 주변만 맴돌거면 아 저 도망을 가는거야 싸움을 걸으러 오는거야 물에다 그냥 갈래 자꾸 그렇게 주변에 맴돌면은 고마워 내가 잡지 않아도 됐네 와 날아다니는 곳 채집은 진짜 어렵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원래 이런데 신전이 없나 오히려 그럴수도 있어 신전 없는게 저 조망대도 저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데도 이유가 있을거에요 오 기구? 뭐야 여기 기구 타고 올라가? 뭐야 여기 왜 기구 타고 올라가는걸로 돼있지? 아이고 아이고 이거 왜 때려 아이씨 이 근처에 동굴 없나? 올라가기 힘든가보다 오 마리 오오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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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호스 대용호스 다다다다다 도망쳐 또 지금 손 uncle 그를 어떡하지 않았어 또 손 enlighten 라니셔 은ärt살 에게 Carib님은 필수 맞춰봤자 소용없어 53초? 아 그냥 갈까? 동굴 못찾았다 그냥 갑시다 여긴 찾는 거 어렵겠다 아 까비 봉굴에 들어가야 하다니 까다롭네 다시 한번 날아볼까요? 어차피 부서질 것들 이걸 부술 수 있나? 아 안되네 잠깐만 나와봐 됐어 밤을 새야될 것 같네요 밤이 움직여요 어디 있냐 20개 정도 있으니까 검 아 거지같은 이번엔 되라 아 됐다 아 어렵네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부서지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맨날 지키는 사람들 왜 바뀌는 거야? 여행자인가? 아 여행자 심토인가 보다 하늘에 떠있는 섬 하늘에 떠있는 섬 하늘에 떠있는 섬 섬은 뭐 출발 저거 그림인가? 어 잠깐만요 저기는 옆에 대륙인데 저기는 옆에 대륙인데 옆에 대륙인데 아까 찾은 게 이거네 방향이 내가 지금 어디서 뛰고 있는 거야 여기구나 방향 찾았네요 저건 아까 봤던 거 아까 봤던 거 저거 두 개 저기인가? 저 산맥 넘어 뭐가 보이는데 는 반대쪽이네 저 사막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욕 사막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여 조망대 저기 있다 저기 저거 뭐야? 조망대 아닌가? 저거 뭐야 아 내가 가야되는데 저기 맞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에요 저기 저 불빛나는데 드디어 야 진짜 몇시간만에 몇시간만에 다음 퀘스트를 이어서 와 자 가자 대박 어 사당이다 옆에 사당도 있어 이쪽으로 갈수록 진짜 사당이 없구나 퀵 뭘까? 설마 못 올라가나? 열기구 같은데요 열기구 같은데요 이게 뭐야? 뭐야 이 이상한 버섯은 카라카라 맞아 어디갔어? 아 바닥에 이상한 도마뱀 있었는데 뭔가 마을이네 와 물이다 와 물이다 물이야 저 모래바람 타고 가야되나 보다 아 저 모래바람 타고 가야되나 보다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여기 먼저 들어갈게요 도끼를 건너는 법 도끼를 건너는 법 도끼를 건너는 법 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여긴 죽는 거고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반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다 내려가면 죽는데 감이 안 잡히네 아 알겠다 이거 거꾸로 돌리는 거다 거꾸로 돌리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이것도 밑에 뜨는 거 보니까 하자 그치 그거일거 같았어 아니 이거 뭐야 썰매 타네 와 와 썰매 탄다 대박대박 아이고 아이고 굿 오오 막 빠지네 위험하다 뒤로 해서 어 이거 조금 빡센데 살짝 두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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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는거야 그럼 좀 빠르겠지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아 내려놔 뭐야 뭐야 올라가 아 점프가 안되네 오 아 빨려들진 않네 다행이다 스테미너가 빨리 줄어드는거지 가라앉진 않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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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살짝 밑으로 하면은 오래 끼여서 안될거 같은데 으 으 으 으 그렇지 어 으 잠깐만 방향이 어디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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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았어 으 으 으 너 떨어지는거 좀 마음에 안들어 여기 있어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여기 있어 봐 으 으 으 으 으 저쪽으로도 가야되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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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이쪽 방향으로 올라서 도쿽 네 뷰 으 어 재밌네 이거 으 어임 강좌도 하나 먹고 저것도 탈 일이 있다는거죠 비슷한거 있잖아요 제트스키 물위에서 타시면 비슷한걸로 제트스키가 있죠 기도 한번 하러 가야겠다 회력좀 올리게 여기만 좀 찍고 캐스트하고 저 모래폭풍을 타고 저 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자 가자 어어 뭘 누르는거야 잠깐만 올라가 휴우 아 반대로도 올라갈 수 있잖아 잡고 올라가 반대로 왔냐? 떨어질까봐 떨어질까봐 무서워 떨어질까봐 무섭네 떨어질까봐 무섭네 반대쪽 여기까지와서 떨어질순 없지 기운이 오를 시간이군 오 이봐 여기 바자의 등대다 일반인이 마음대로 오 오 뭐야 되게 뭐라 할 것처럼 얘기했더니 모래먼지 뭐야 뭐야 어 잠깐만 여기 아니야? 아 여기가 아니잖아 더 가야되잖아 아 여기가 아니었잖아 여긴 줄 알았더니 여기가 아니었잖아 여기였어 여기가 아니었어 저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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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 아 다시 올라가자 위에서 내려갈 거니까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저쪽이니까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와 근데 저 폭풍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가? 야 잠깐만 날 세고 가자 지금까지의 뇌에서 방 오고 야 잠깐만 식사만으로 어 그러면 엄청 추울 거란 얘긴데 밤까지 가는 길이 험난할 걸로 예상됩니다 진짜 가는 길이 험난할 것 같아요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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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돌아서 오 흑 흑 흑 흑 안야않야 흑 돌아서 흑 흑 흑 저기는 그늘도 없어 보이는데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와 뭐가 있을지 모르는 이 야 야야야 야 이건 좀 일단 이 앞으로가 이 방향이었어 그저 앞으로가 와 여기 있는 애들 엄청 셀 것 같은데 조심해야겠다 오 이상하게 생겼어 몬스터도 이상하게 생겼어 슐리 너 안 죽는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마 전기 공격에 강해진다 길을 잃지마 여기야 무조건 무조건 이쪽 길이야 아까 사당 저 땡에 있었어요 길을 보려면 거기 올라가야 되나봐요 길을 다시 찾으려면 아 여기는 몬스터 있는덴데 와 여기 진짜 헬이다 그 말은 하밍을 더 하고 여길 와라 이 소리거든요 이거 이렇게 찾기 어려운거면 아 나 저것들 무서워서 피해가는데 난 지금 밖에 가고 있는거겠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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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사당을 벗어나는 방향을 보아하니 여유가 맞아 방금 뭐 지나갔죠 그쵸? 나만 본거 아니지 무슨 이상한 멧돼지같은거 지나갔죠 그치 여기 애들 약간 그림자처럼 생겼나 아 뭐야 내 모습 내 모습도 안보이는구나 제발 여기가 맞다해줘 제발 제발 맞다해줘 제발 맞다해줘 제발 뭔지 모르지만 사당이 나왔어 일단 몬스터가 뒤에오니까 도망가 근데 왠지 여기 방향 아닌것같아 ㅋ 왠지 여기 아닌것 같은데 아 일단 다시 으 으 으 으 자식들아 싸우고 싶지 않다니까 다시 보자 아이 던지지마 좋아 여기야 다시 저 안으로 들어가 뭐야? 쟤네들 뭐야? 쟤네들 그건가봐 늑대처럼 자 아니야 사당을 먼저 가자 길 잃으면 이쪽 사당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으니까 사당 먼저 가자 사당을 갔다가 가서 또 길 잃으면 돌아오게 저쪽 거리나 이쪽 거리나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갈거라면 눈에 보일 때 가는게 낫지 그렇게 또 온 퀘스트와 멀어지고 있는 나 이렇게 또 멀어지고 있다 여기는 뭐지 근데 몬스터 있을 것 같은데 맞네 몬스터 있는 곳이네 도대체 도대체 이 게임 옆으로 안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명도 없겠지 퀘스트 특성상 가다가 npc 말 걸면 퀘스트 나오고 말만 걸면 다 퀘스트라서 옆으로 옆으로 세는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서브 퀘스트 멜론 썰렁멜론 귀여워 썰렁멜론 쟤 바닥에 많이 있네 시와카마의 사당 시와카마 가자 시와카마 여기는 뭘까요 3개의 공? 퀘스트 1개 3개 1개 2개 3개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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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1개 1개 흠 음... 뭐지? 그냥 지나갈 통로 만드는 건 아닌가 보네 음... 뭐지? 세 개의 공 볼링인가? 아씨 너무 멀어서... 그냥 다리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육 공을 타고... 공을 점프해서 그냥 가는 건가? 핫 핫 핫 핫 뭐야? 뭐 그냥 이런 거였어? 아씨 되게 심오한 건 줄 알았더니 핫 세 개의 공이라고 하니까 공 세 개를 마지막에 사용해야 되는 건가? 엄 섹 어선때 태국 보다 턴 든 든 든 이건 왜 있는거지? 아하! 붙이고 나니까 알았다 뭔가 심상치 않은 공간인데? 아 나 근데 바위가 없는데 큰일났네 못 열텐데 바위가 없는데? 폭탄 그렇지 아! 폭탄을 던지고 폭탄을 얻었다 좋네요 폭탄을 던지고 폭탄을 얻었다 아주 게이드 게이드 4개 이득 봤어요 아이고 아니 그걸 왜 밀어 그걸 왜 밀어 젤다야 아니 젤다야 링크야 아 내가 구정시켜 아 이거 미는걸로는 안되겠네 미는걸로는 안되겠네 미는걸로는 안되겠네 좋았어 살짝살짝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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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자 혹시 모르니까 너네 들고 3개의 공이라 했으니까 알지 됐다 여기 있어봐 아하 약간 그 화학 화학 시간에 본 것 같이 삼각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여기다 두고 이거를 여기다 두고 완전히 쏙 들어가네 이걸 붙이고 이걸 붙이고 됐다 됐다 근데 이거 올라갈 수 있으려나 아이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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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려나 아 왜 안눌라지지 다시 다시 올라가면 되는거니까 다시 이이이이이이이 점프 됐다 됐다 워프 하나 등록했어 2개다 스테미노 하나 체력 하나 이렇게 올립시다 딱 2개 올리는 걸로 지하세계도 탐험해야 한다고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망했어요 잠깐만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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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방향을 좀 보고 진짜 정확하게 무슨 유적지네 길이 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길이 있었나 이 길은 뭐지 길 같은 거 못봤는데 그쵸 최대한 가깝게 여기 입구에다가 해놔야겠네 이게 길이 길이 왜 있지? 분명히 길을 못봤는데 모래사막에 길이 어딨어 이상하다 전 분명히 못봤는데 여러분들 보셨나요? 아 모래라서 못본 것 같은데 이상하다 지도를 보고 에이 이게 무슨 길이야 아 이게 무슨 잘 보이지도 않는 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일반 모래 바닥이랑 다르게 우퉁불퉁한 돌이 있어요 자 기억해서 모래폭풍을 타지 말고 순수하게 그냥 가봐야겠다 아 아 여기 길 저걸 길이라고 해야 되나? 잠시만요 아 뭘 벽을 만나면 자 이 벽을 만나면 오른쪽 길로 해서 이쪽 벽을 만나면 아래로 대각선 쭉 갑시다 이상한 유적지 벽을 만나면 오른쪽 벽을 타고 오른쪽 그냥 무슨 절벽이든 만나면 오른쪽 한 눈 팔지 말고 한 눈 팔지 말고 한 눈 팔지 말고 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저거 쎄보이는데 아 어떤 공격을 하는 녀석인지를 모르니까 몸이 반짝반짝한데 오오 보인다 이런 하 오 오씨 어 어 어 어 아니 안 보이잖아요 핀도 안 보이지 않아요? 핀이 보이면 안 되지 핀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 봐요 제가 찍어놓은 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아 여기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도가 이렇게 된 구멍이었네 하 일단 오른쪽 어쨌든 어쨌든 오른쪽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죠 올라갈 길을 찾아야 올라가보자 올라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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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이거 못 올라가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쪽으로 해서 어 어 뭐야 아 아 아 고마워요 무기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흥 흥 흥 흥 흥 흥 아니야 아니야 여기 stable 여기르 타야 해 여기fly 흥 흥 흥 흥 거기에 타야 해 그렇지 요기 공개 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아 그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난리나요 내 머릿속에 그려진 대로 가겠습니다 이가 안일 그렇지 여기서 앞으로 이게 돌아서 이게 그 벽 이었으니까 여기서 여기 아니야 무슨 벽을 하나 부딪히면 여기 몬스터들이 있네 여기서 쭉 가서 아 맞나 맞으려나 어 모래폭풍이다 올라와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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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이 안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아까 하늘에 있을 때 보고 갈 걸 그랬나 뭐지 저게 달인가 뭘 쏘는 거야 여기가 맞는데 안쪽으로 더 들어가야겠다 뭔가 더 안쪽이었는데 저 모래폭풍에서 한번 볼까요 모래폭풍에서 한번 볼게 이거 여기 안쪽이거든요 저 유적지 유적지 안쪽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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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저기 저기야 이 방향이야 이 방향 쭉 가 저 사당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당이 맞는 것 같아 이대로 쭉 가 쭉 맞겠지?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거 타고 올라가나 보다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가 나 이상한 소리가 나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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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지붕으로 도착했네 와 이거 마을 뭐야? 뭐야 노래 이상해 헉! 몬스터 천지인데? 들어가자 위에 먼저 가볼게요 이런거는 보물상자를 찾아야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게 안될 수 없나? 아임 킹 잠깐만 안되네 뭘 해보려고 했더니 안되는구나 들어가자 앉아있는게 안돼요 앉아있는게 그러면 앉아있는 척이라도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아잇 잠깐만 앞을 봐야죠 앞에 그치 내가 왕이다 뭔가 가만히 서있는거 안되네 내가 왕이다 이거 빠지러워 휘랭 휘랭 히명이이이이이이이! 됐어 내가 스스로 나팔 불었어 됐다 가자 오 누가 있네 뭐하지? 오!! 뭐하는 곳이야 모래먼지를 피해 도망쳐온 건가 하지만 이 아픈 겔드 주민의 지하거리 미안하지만 보호의 입문을 지나갈 수 없어 남자? 아 여긴 여자들만 있는 그런 종족인가 보다 여자 마을 미안하지만 마을의 규율이거든 성인이 되기 전까진 보호의와 교류할 수 없어 길을 잃은 보호의가 있어 작은 보호의 하지만 지금은 비상사태 출입은 해준대 지상의 가옥에서 쉬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보내주는 거 아닌가요? 뭐? 뭐 어떻게 여기로 들어보내주는 거 아니야? 모래폭풍을 피하려면 지상의 가옥으로 가라는데 문을 어떻게 열지? 나는 모래폭풍을 피하러 온 게 아닌데 헷불 그래서 어떻게 아 말 한번 다시 걸어볼까요? 열어준 다음에 다시 설명해 지하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는 365일 지하에 아니 365일 모래폭풍일 것 같은데 이거 지하로 들어가는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다른 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 위에 사당부터 갈까요? 이거 위에 사당이 있었잖아요 뭐야? 뭐야 뭔데 귀여워 류즈의 수기가 놓여있다 오늘 뷰러가 보고한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뭐야 이런 건 읽지 말고 누구의 방이야? 여기 이렇게 올라왔으면 하나 더 올라가야겠죠? 안 만다! 진짜 됐다 슈웅 쏘리오타니고의 사당? 쏘리오타니고 쏘리오타니고 들어가자고 이거 사실 도착해서 뭔가를 보고 싶었는데 묻혀있는 빛 묻혀있는 빛 묻혀있는 빛 일단은 모래바람을 일으키면 되나? 모래를 잘 봐야겠네요 묻혀있는 빛 모래바람을 일으키면 되나? 모래바람을 모래바람을 이 작은 걸로? 맞네 아 이거 너무 가까이 두면 안되네 이게 아닌가? 이거? 이것도 아니네 아 가까이서 해야되겠네요 아 가까이서 해야되겠네요 굿 아무것도 없고 오 나이스 잠깐만 뭘 봐야겠는데 열쇠 오오오오 아 아 아 오 마이 갓 나중에 필요한 거 아니겠지 나중에 필요할까봐 일단은 열쇠 키 혹시 모르니까 들고가 숨겨진 빛을 찾으라고 했으니 여기도 뭐가 있을까 아직 무기를 조합을 안해가지고 아직 무기를 조합을 안해가지고 아직 무기를 조합을 안해가지고 아 아 아하 갖고 오는게 맞았네 갖고 오는게 맞았네 아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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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됐다 오오오 뭐야 뭐야 어디서 쏘는거야 아 저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기 붙이는 건가? 아닌데? 이 녀석은 뭘까요? 어 저기 또 있다 아니 저희 모래가 또 있어요 어허 어허 상자인가 보구 아 아하 가자 됐고 뭔가가 있을 거야 아아아아아아 뭔가가 있... 뭔가가 있을 거야 있긴 있네요 아 얼굴까지 보였을 때 멈췄어야 했는데 딱 멈칫 했는데 그게 안 됐네 뭘까요? 두 개씩이나? 뭘까요? 두 개씩이나? 오오 흥 흥 이걸로 들고 어? 어... 어 저 위에 기어? 저거... 저거 뭐지? 기어가 돌아가는데? 흥 흥 흥 흥 흥 흥 흥 날 수가 있나? 아... 아 오케이 이걸로 날아올라가야 되겠다 아 잠깐만요 얘들아 너무 무겁단다 하아 흥 됐다 흥 흥 흥 흥 흥 은 음 화력이 부족한데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씨 아씨 핍 흥 흥 그냥 그냥 딱 붙어 됐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아 선풍기 부채 맞다 나이스 열쇠 또 열쇠인가? 안팔추라는 것 같아 화살 화살 좋아요 화살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자 화살 자 보자 이걸 어디다 쓰느냐 저 위엔 뭐가 있나? 이걸 열어야 되는데 똑같이 바람 써서 올라가야겠네 저거는 일단 나중에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거는 일단 나중에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우 이거 은근히 어렵네 그냥 이렇게 안올라가도 되네 생각해보니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군 아이고 이거는 막 자주 쓰다 자주 쓰다 자주 쓴게 아니다 보니 이리와 빨리 내놔 빨리 내놔 빨리 내놔 됐어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어앗 헉 헉 헉 오? 설마 저거 그건가? 반사하는 건가? 빛 반사하는 거네 맞네 빛을 저쪽으로 내보내서? 어느 방향이야? 어디야? 대각선 대각선 살짝 대각선 미세하게 제발 미세하게 움직여줘 제발 미세하게 아 그럴까요 위에서 할까요? 여기 너무 눈부시다 저쪽인가? 잠깐만 지금 내가 아니야 이건 사당이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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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창살 쪽이고 이거를 밑에다 하는 게 맞네 위에가 아니라 밑에다가 해야 되는 게 맞네요 위에서 하니까 손이 안 닿잖아 생각해보니까 손이 안 닿잖아 손이 바보 푹 아teng 푹 아 이거 앞으로 야 이거 각도도 참 애매하네요 위쪽이 맞는 것 같다고요? 근데 그러면은 아까 거기서 위쪽을 어떻게 쏘지? 밑에 받침대가 없는데요? 벽에 붙일 수도 없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봐봐요 위에서 위에서 했다 칩시다 자, 어떻게 할까요? 저게 고정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쏘는 게 날개를 붙여서 조정을 어떻게 하지? 벽에는 붙지 않기 때문에 저거 위로 안뜨... 안뜨지 않나? 아닐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것저것 해보죠 근데 이 배를 조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이걸 써서 뭘 한다는 건가?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얘가 위로 뜨느냐 흑 흑 자 아무것도 안 되죠? 흑 자 밑에서 하는 게 맞다니까요 흑 흑 근데 각도 조절이 어려운데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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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공중에 띄울까? 그냥 공중에 띄울까? 계속 계속 들고 있을까? 그러면 되려나? 흑 공중에 띄우기가 안되면 그렇게라도 하는게 맞는데 흑 들고있어볼게요 틀 integr어서 흑 linc 흑 똑똑하시군요. 이렇게 하면 되네요. 어디 고정을 시켜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 며칠 전에도 고정관념을 깨라는 말을 내가 했는데. 고정관념. 그놈의 고정관념. 또 고정관념을 깨끗이. 또 바로 그다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네요. 중요한건 아니 뭐야 이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지상화가?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지하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인데 저거는 뭐 발견했으니 사당에서 발견했으니 위치가 찍혀있는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일단 내려가볼까? 다른쪽에 길이 있을지도 몰라 여긴 뭐지? 여긴 뭐지? 음.. 아.. 아 이건 아니야 어느쪽에 있을까? 어? 이거 뭐야? 안녕 꼬마야 부포이 남자가 빨리 지하거리로 돌아가야 해 오 오 흠 뭘까? 잠깐만 꼬마 아이가 일로 들어갔는데?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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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니? 음 이쪽으로 사라진 거를 바라보고 있었어 꼬마 어? 아..상자 아! 찾았다!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지? 찾았다! 이 편지에 있는 당신이 바로 운명의 부하이 어? 나는 당신의 운명 부하이 어서 나를 구해줘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꾸준한 마음을 정할게 캐리 번 어? 저 반대편에서 왔는데? 계속 보내는 것 같은데? 캐리 번 여기 갇혀있다고? 여기 갇혀있다고? 위에서 떨어지는데? 위에서 떨어지는데? 이쪽 길이 아닌가봐? 아니지? 여기로 그걸로 올라가면 되지 올라가볼까? 어? 어? 괜찮은 곳일까? 여기 여자들만 있는데 이거 올라가도 괜찮을까? 다들 놀라지 않을까? 잡아라! 어? 잡혔다 스토리인가? 아! 아이고 여기가 다 젖어가지고 마실 수가 없네 여길 떠나라 여길 떠나라 잠깐 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네 뷰러 아까 얘기한 뷰러 뷰러 이거네 이거 뷰러 뷰러 괜찮다 이자는 족장님으로부터 출입을 허가받은 자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거지? 이럴수가 하이라리 공주님이? 상상 이상으로 큰일이었군 저 모래번지를 뚫고 용케 이곳을 자조하구나 모래번지는 얼마 전 갑자기 발생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나섰으니 사망이 나타난 몬스터 기부도 무리해 조사대가 큰 화를 입고 말았지 피난을 맞대 말을 지키는 자여서 실로 개탄스로울 따릅니다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않고 미안하다 북쪽 유적을 찾아가 보라는데 아 아 아 아 물의 바람을 뚫고 또 가야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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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가야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운명의 남자를 기다린다 뗏니 너였니? 아 어 아 젤리로 뭐 할수있나보다 고고학에 관심이 있어? 나는 이래보여도 고고학자야 이야기해줘 왼쪽 비석에는 겔드를 수호한 일곱 영웅, 그 비밀을 여섯개에 비서 기로와야 한다 겔드를 수호한 일곱 영웅, 일곱개의 힘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진정한 영웅 영웅님을 신성시했대 영웅님이라고 따로 있나본데 용재중 미안 미안 미안합니다 한 명만 모시기도 한다네 그래서 저 젤리가 뭔데 아 얘가 아니구나 여섯개의 비석을 찾으라고? 네 개의 비석을 지하에서 찾아야돼 여기 츄츄젤리 아 사는거구나 오 마을 구경은 일단 나중에 하고 여기 없고 나 오 뭐야 이거 여기는 뭐 하는 때가 아니네 또 그냥 나가면 애매하니까 아 그냥 위로 뚫고 나갈까? 아 가자 위로 뚫고 가자 그냥 설마 4단까지 올라가나? 야 야 아니구나 오우 생각보다 깊네 오케이 밖에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물에 묻혀있네 자 이쪽이야 설마 여기서도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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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좀 깎이더라도 갈까 그냥? 갈까요? 갑시다 일단 달려보고 피 깎이면은 그때 그 더위 그거 먹자 버섯 꼬치구이 어 마요이 뭐야 여기 여기 동굴에 있어 어? 어? 아닌가? 여기 이쪽인가? 뭘까? 뭘까? 마요이 이쪽으로 사라졌는데? 헉! 아니 뭐 설마 막 대... 대형 몬스터 아 아 연습 중이셨군요 아 깜짝 놀래라 아까 연습 중이라고 했는데 전기를... 번개를 연습 중이었구나 오 열심히 연습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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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야 오 ellt 아 아 아 아 루즈 오 족장이 되게 젊다 좀 더 성숙한 누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성숙할 줄 알았는데 하이라 성이 하늘에 떠오르고 젤다는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그대는 단서를 찾아서 이곳으로 온 거군 그대의 기분은 잘 알겠다 내게도 젤다는 진정한 버신이 최선을 다해 돕겠노라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겔드족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구나 그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군 이 모래 문제는 하이라 성이 이병과 동시에 발생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겔드의 마을을 사막재 모조리 뒤덮었고 안에서 정체불명의 몬스터가 떼지어 나타났지 우리도 그 녀석들을 기부도라고 부르고 있다 움직임은 둔하나 물리공격이 잘 통하지 않아서 모래먼지를 조사하다 우리 쪽이 큰 피해를 입었다 번개 공격만 통하나 보다 그나저나 방금 보았느냐 난 지금 난 저 허수아비에 번개를 맞추는 단련을 하고 있다 아 전작에도 나온 친구구나 기부도에 유효한 공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그래서 알아봤구나 링크를 하지만 이건 최근에 발현한 미완성 기술 내 마음대로 조준할 수가 없더구나 난 한시라도 빨리 이 힘을 제대로 구사해 기부도 놈들을 처리하고 싶다 그리고 모래먼지 원인을 규명하고 그대와 함께 젤다 수색에 온 힘을 다하고 싶구나 도와주겠느냐 아 화살을 쏘고 번개를 내리친다고? 오 만족 만족 조금만 더 아 저쪽에 있는 거? 치워나와 있는 바위를 노리는 게 좋겠구나 바위를 맞추라는 건가? 오케이 좋아 완벽하군 이 느낌이야 그렇다는 건 어디 튀어나온 바위를 공격하면 광범위로 모아간다는 건가? 그대 덕분이구나 어 어 여기도 무슨 소리 들린다 저거 젤다가 내는 소리 보고 드립니다 기부도 무리가 카라카라 바자를 슬쩍했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뷰러님은 카라카라 바자로 향했습니다 뭐라? 그래 알았다 윙크는 난 카라카라 바자로 가야겠다 내 본계는 그대의 인도가 필요하다 미안하지만 내게 힘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 오아시스 오아시스 기부도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군 아 미리 찍어놓고 왔죠 음? 개꿀 어 마을로 돌아가야 쓸 수 있는데 자 저 공중에서 가자 어서 올라와 가자 이러면 쉽죠? 이즈이 굳이 뛰어가지 않아도 바로 갈 수 있는 짜란 좋았어 쉽군 빠르네 이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오 징그러워 접근하게 두지 마라 진짜 느리다 이야 백성들이여 내가 왔다 기부놈들을 단숨에 섬멸하자 나를 따르라 그대의 힘을 믿는다 아 화살 쏴야돼 족장님을 지키며 몬스터를 섬멸하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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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딨어 또 또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둘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굿 붙어있을 때 싸우는게 좋네 타이밍 맞춰서 써야되네 뭐야 저게 둥지? 저기서 나온다 뿌리를 파괴해야된다고? 어? 가뜩이나 활도 잘 안쓰는데 왜 활로 공격하라고 난리야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써도 되겠지? 아 됐고 됐고 아 저걸 그냥 공격하는게 맞았네 됐고 됐나? 어 어딨어 됐나? 오케이 오우 극협에 징그러워 젤다 오우 극협에 징그러워 뭐야 뭐야 저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극협에 징그러워 마을 쪽으로 간다 또 사라졌어 셀다 아 젤다 그니까 젤다가 흑막 아니야 이거? 사실 사실 저 마왕이랑 손잡고 젤다가 그런 거 아닐까? 젤 수상해 사건의 중심이 항상 있어 모두를 걱정시키고 있어 아주 그냥 어? 어? 진짜 땅으로 떨어뜨린 이유가 있네 이상하네 일부러 일부러 그 마왕 실체에 있는 곳에 간 거 아니야? 저건 일부러 간 거야 일부러 보아라링크 뭐 저거 또 있어? 기부도의 둥지다 게다가 이번에 세기 우리 마을을 싸고 있는 형국이다 아하 빈틈이 생기지 공격해 올 것이다 어? 소리 또 들린다 다른 목소리다 또 들리는 약간 선대 조상 또 조상의 목소리 이번엔 무슨 현자지? 우리를 부르는 건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지금 마을의 소울을 위해 눈앞의 적에 집중하자 전투 준비를 해야 한다 오케이 저 친구가 또 무슨 능력을 주나 본데요 일단 뉴스 따라갑시다 뒤쪽에 있는 건 먼저 처리하려는 건가? 아 뭐야 뭐야 싸우려는 거 아니야? 왜 거기 앉아 있어 싸워야지 꼭 되지 않았구나 전투 준비를 해야 한다 그대의 의견을 들려줬으면 한다 아 뭐야 나 혼자 처리하고 오라는 건데 이정도면? 안녕하세요 이정도면은 나 혼자 처리하라는 거야 어? 야 간 기별도 안 가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도움이 필요하다메 도움이 필요하다메 다시 봐 어... 유즈 일행을 도와주자 아니 말 걸었는데도 별거 없던데 뭐지? 옆에 있는 애한테 말 걸었어야 했나? 아... 저...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어... 어... 아... 대장 치크와 대화를 나누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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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에 관한 것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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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장을 죽이면 안 되나 보다 뭔가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야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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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병! 포병 포병 포병을 잠시도 어디든 일단 세 방향으로 나있다메 그럼 어디든 상관없는거 아닌가? 북문 북문에 배치하고 또 거문 옥문 그렇지 다음에 창병 어... 사문 이 병사가 숫자가 너무 작은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는 됐고 오른쪽 친구한테 저 왼쪽 친구 마을이 엄청 작긴 한데요 그래도 너무 작은거 아닌가요? 오... 뭐 많은데? 어... 싸움이 도움이 될거 바리케이트 하나의 문을 목재바리게 철통 어... 잠깐만 북문에 포병이 있으니까 제가 거기는 근접전을 할 수 없으니까 북문에다 일단 설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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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문을 막았어 됐고 됐고 어... 캡슐 전투가 시작되고나서 활과 화살이 부족해지면 제가 보충해드릴테니 말씀해주세요 헉! 공짠데? 개꿀 야 이거.. 화살 소모는 안하나보다 어 이거 뭐 다 가져갈 수 있는거네? 오케이 강한 빛의 몬스터를 쫓는 힘이 들어있다 아 몬스터한테 쓰기도 하는구나 우와 야미 야미 보자 겔드의 양손검 겔드의 활 겔드의 나이프 방패 상 자 창이랑 창을 연결하면 엄청 길겠지? 완전 장거리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한손검이 훨씬 편하죠 그렇지 이게 완전 편해요 이래야든 와 여기 돈 많이 주네 다 돈인가? 안녕하세요 마비 리잘포세풀 오 좋은거 나왔다 토파즈 아 스크랩 빌드를 좀 하고 싸워야되나? 그냥 이리저리 다니다가 나타나는 마을 하고 있어요 딱히 순서를 챙기는 건 아니구요 이걸 버리고 이걸 버리고 아니 이걸 들고 아.. 조합을 이걸 안쪽에 두고 창을 바깥쪽으로 둬야 그나마 이거 하려나? 현자 두 번째 현자예요? 두 번째 두번째 현자 하고 있어요 내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요 순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막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이걸 들고 젤다가 이번에 하는게 처음이라서요 그 다음에 어차피 활만 쏴도 되는거 아닌가? 이번 전투 자 그래서 전투를 하러 가자고 준비 끝 싸워보자 어 그랬네요 해트네 빨리 빨리 끝내고 방종 해야겠네 젤다는 길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게임이 와 다.. 현자가 몇 명이지? 다섯 번째? 링크 아까 그 목소리 그게 뭔지 신경 쓰이지만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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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거 같애 뿌사이저 뿌사이저 여러분 뿌사이저 알아요? 뿌사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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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는데 약간 이 얼굴 부분 뿌사이저 느낌 지금 지금은 녀석들이 먼저다 일단 싸우자 온다 온다 많다 두세 번 때려야 되겠는데 섬멸하라 가자 가자 말을 지켜라 야 너무 멀리서 시작하는거 아니냐 내 가위대 아 사시고 아 아 페이지 게이지 아 그렇게 해야 되네 불도 통하는건가? 한번 써볼까? 됐어 됐어 여긴 됐고 야 이거 이런거 주워야지 어우 좋아 좋아 오 뭐야 들어왔어 오 뭐야 들어왔어 다 죽었니? 어떻게 들어왔지? 아니네 열심히 하고있네 야 이거 죽으러 다녀도 되겠는데? 오케이 여러분 싸워 싸우세요 전 이거 좀 죽을게요 됐어 아 아 아 중심부까지 들어왔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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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뼈 어 뼈 넌 지킬 수 있잖아 아 아니 너네들 지킬 수 있잖아 아 아 여기인가 이제? 아 내가 여기로 나갔지? 어디냐? 뒷문 어디냐? 난 어디서 들어오니? 어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저 뒷문인가? 아 이쪽이구나 아 이쪽이구나 저쪽이네 어 뼈 뼈 뼈 뼈 아주 좋아 어디로 나가지? 어디로 나가지? 오 괜찮아 괜찮아 원래 싸구려 활도 터지는 법이니까 싸구려부터 나머지는 너네가 죽여 거기 있는 애는 죽일 수 있겠지? 여기 어 여기가 여기가 좀 쉽지 않나보네 아 이것도 야이씨 저리 안 비켜? 수탄도 될 것 같은데? 수탄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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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마을 안에 있는거 하나 잡으면 되겠군요 얘들아 마을 안에 하나 있잖아 잡았네? 저쪽에 있다 접근한 녀석이 있어 Shane 앗 울브 요거 야타 끝났어 멍 아리가또 얌전해지겠지? 기부드와 모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어, 목소리. 번개. 그와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지하거리 안쪽에 있는 벽화로 와주겠느냐? 아, 아까 거기. 아까 내가 뭐 없냐고 했던 거기네. 문 열어줘, 아, 또 거기로 들어가야 돼? 나 허락 맡은 거 알잖아. 치사하네. 몬스터들 잔뜩 죽여서 아이템 뭐 여기저기 있을 텐데. 어느 방향이었지? 그냥 위로 뚫고 올라가면 되겠지, 참. 에옥. 가자. 어. 여기가 아니네.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되네. 맞아, 안쪽 깊숙이 해서 올라갔었다. 여기다. 어, 미안해. 미안해. 놀라길 생각은 없었어. 미안해. 깜짝 놀라네. 나왔어. 이 벽화를 봐라. 세 개. 번개. 이건 겔드 선조님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다. 이 지하거리는 지금처럼 피난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지하. 아, 근데 이게 이대로 진행하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 하나 없는데 진짜 오래 걸렸잖아. 빛의 삼각을 그릴 때 번개에 돌이 나타나 길이 열리리. 목소리를 들은 자 나의 곁으로 오라. 이렇게 적혀있고. 그대와 함께 들은 그 신비한 목소리. 그걸 들었을 때 이 벽화가 떠올라 이것을 보러 온 것이다. 이 그림은 어느 장소에, 어느 장소를 나타내고 있을 터. 새겨진 문자는 그곳에 다다르기 위한 수수께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옥자가 등진 넓은 바다의 붉은 기도. 삼각형. 아, 그래도 장소까지 도착하고 쉬고 싶었는데. 뭐야. 아, 먼지. 와, 저 사막 속에서 찾아야 돼? 그래요. 오늘 딱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젤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